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입니다. 2021년 11월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출판했고요. 얼마 전에는 열방약국 말기암 통암요보상담소라는 책을 쓴 두 권의 책을 쓴 암 전문 약사입니다. 작가님 이제 이라고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번 책에 써있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들이 진짜 완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완전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써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2018년에 3월에 딱 안 판정을 받고 좀 너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는 먼저 선항암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모르는 약 설명부터 해서 항암도 하고 수술하고 방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하는 바도 없었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런 표준치료 또 그다음에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 관리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담아져 있는 책을 찾았는데 정말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병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는 환자들이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나 책을 또 저처럼 볼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위해 쓰자. 진짜 무슨 유방암 완전 정복 이것처럼 그냥 전과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투병할 때 딱 옆에다 딱 놓고 지금 황암 때 이렇게 방사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식욕법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 책만 딱 보면 해결될 수 있게 한 권으로 끝내는 완전 정복 책입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리신 분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어떤 반응들이 아니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저한테 직접 톡으로 온 거죠.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잃었는데 약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저는 매일 지금 피드백을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표현해 주신 거는 작가님의 책을 보고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게 일목요연하게 항암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은 이렇게 하고 방사를 이렇게 하고 식욕법을 이렇게 하면 나의 혈액 수치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가 1기인데 2기인데 치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혀 제 책은 계속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유방암 치료가 충분히 된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투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작가님의 책이 더 신뢰를 가는 게 그냥 내가 약사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작가님 본인이 이제 암 환자였으니까 그걸 직접 해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행착오를 제가 겪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에게도 혈액검사지를 챙겨라. 정말 항암 수술 혈액검사 아마 수십 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자료를 그냥 흘려보네요. 의미를 몰라서. 내가 식욕법을 해요. 그리고 3주 후에 항암을 해요. 3주 주기로 항암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 혈액이 좋아져요. 안 하면 나빠지죠. 저는 그거를 수백 명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식욕법 하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시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런 보충제를 같이 써주시면 반드시 3주 후에 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희망적이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유방암 치료될 수 있구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작가님의 당시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 당시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지금부터 한 10kg 더 쪄있었고 만성피로, 자도자도 피곤한 그 상태.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셔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환자들은 산소 부족,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많은데 진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자꾸 나와서 옆에 있는 직원이 왜 약산이 자꾸 한숨을 쉬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였죠. 그리고 심한 어깨 결림,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목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사실 원인은 유방암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 병원에서 1cm 정도였죠? 아니요.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 했을 때는 1cm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종합병원을 가서 다시 총파를 찍으니까 2.5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CT를 MRI를 찍으니까 2.5에서 또 2.9cm가 또 옆에 있고 전체 유방에 모래처럼 흩뿌려 있다, 암이. 처음에는 부분 절제로 생각했는데 이제 전절제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전절제 중에서도 이제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피부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곽청술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림프절을 많이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기, 3기까지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를 다 당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죠. 좀 무서웠고, 좀 공포스럽고 지금은 부분 절제든 전절대든 유방 부위는 사실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뇌프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성형 수술이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두는 없지만 피부를 늘려서 이렇게 보영물을 넣어서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큰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왜 이런 병이 나한테 걸렸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작가님의 경우는 작가님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거였나요? 저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한 10에서 15%라고 해요. 그런 거는 그런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변이는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암의 원인은, 나에게 오는 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나름의 원인은 저는 좀 비만. 그다음에 이 비만 세포는 더 많은 에스트로겐의 분비예요. 제가 해당하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비만이 좀 치명적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꼽자면 식이습관을 전혀 음식을, 특히 야채 섭취가 거의 없었고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습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도 과다하면 그게 이제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면 그게 암의 먹이가 되고 염증으로 가거든요. 뭐든지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과다다 하면 우리 몸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제가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우리가 항상 쓰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개의치를 않고 그냥 편하고 그냥 싸고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샴푸 하나라도 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성범 보고 천연으로 다 바꿨죠. 그런 것들이 특히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게 여성 호르몬에 유사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방암이 급증하는 원인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나는 말랐는데 왜 유방암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비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 또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고쳐야죠. 저는 그거에 완전한 180도 전환을 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드셨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셨는지 해야지만 들으신 분들이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하루 일과가 제가 약국을 하니까 아침에 정말 9시 출근인데 너무 일찍 못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면 간편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많이 하는 토스트 버터에 빵을 구워서 우유랑 먹든가 커피 내려서 라떼를 해서 먹거나 달걀 토스트 해서 먹고 그게 아침이었어요. 저의 커피와 토스트 이런 게 아침에 점심은 이제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탄수화물 많이 돈가스 제가 제일 좋아했고 기름에 튀긴 것들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했고 떡볶이, 만두 이런 밀가루라든지 설탕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음식들 먹고 저녁에는 제가 한 15년부터 한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저어 먹자고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비비로 시작하는 그런 냉동 완전 조리된 전자렌지에 돌리면 되는 스파게티, 볶음밥 그런 거 하나씩 먹고 또 너무 배불러서 그냥 쇼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다가 졸다가 자고 그리고 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죠. 집에서 나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약국에 내려서 약국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종종 걷는 게 다였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된 평범한 식단처럼 느껴지거든요. 평범하다. 그런 음식을 먹었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일 때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산성화된지 알 수 있느냐 간단하게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하시면 돼요. 소변검사를 하면 pH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7이 중성이면 7.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4에서 8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건강한 수치는 약알칼리성 7.4인데 제가 암이 왔을 때 몇이었냐면 5였어요. 상당히 산성인 거죠. 완전 산성. 지금은 7.5. 2주 전 검사에 7.5. 어쩜 5여도 어쨌거나 병원에서는 정상법이라고. 정상으로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다. 환경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작가님 암을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의사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호중구가 떨어지면 항암제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나름 유기농 우유, 유기농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한우, 스테이크, 소고기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수치는 호중구는 유지가 돼서 항암제는 맞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암이 줄은 느낌도 없었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3개월을 지내고 이거를 해서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식단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수십 권의 책을 단기간에 읽고 그리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암제를 맞으니까 너무 치솟아요. 그리고 항암하는 동안은 많이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더 살이 찌더라고 잘 먹으니까 잘 먹고 근데 우유나 그런 스테이크를 그 전날 구워 먹고 항암제를 맞을 때 보면 너무나 독한 가스가 나오는 거야 몸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뭘 드셨냐 해서 나 지금 유기농 우유 먹었는데 지금 간식으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지금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너무 엄마가 지금 독하다. 근데 정말 맡아볼 수 없었던 그런 냄새가 나서 아 이거가 내 몸에 맞는다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왜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런 냄새가 나지? 단백질 종류를 바꿔봐야겠다. 제가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바꿨을 때 이제 제가 전복이라든지 문어라든지 황태국 이런 걸로 좀 바꾸고 달걀은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로 제가 바꿨을 때 항암 중에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도 좋았고 호중구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야채를 제가 아주 많이 했을 땐 10가지 이상을 익히거나 갈아서 4차 항암 중에 4차부터 식이요법을 했을 때 1, 2, 3차가 저는 제일 힘들었고 4차도 항암제를 쓰면 걷지를 못해요. 4차 그러면 항암제는 누적이 돼요. 항암독이 빠지려면 1년도 걸리고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4차 항암보다 8차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식이요법을 야채를 엄청 많이 섭취를 했을 때 8차에서 저는 4차는 할머니처럼 남편이 부축을 해서 정말 정말 천천히 걸어야 되거든요. 30분은 8차에는 저는 산에 가서 만보 걸었어요. 둘레길을. 그 비결은 뭐냐. 식이요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라고 했고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먹던 식단에서 더 좋은 음식들, 고급 음식들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게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항암때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결국 뭐하라는 건가요? 결론은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몸의 환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알칼리성 환경을 빠르게 만들려면 산성 음식을 피해야 되죠.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이 바로 육류예요. 육류.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피하고 빠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야채에 있는, 야채 하나하나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천연 항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 푸드라는 거를 제 책에 실었거든요. 색깔별 음식, 색깔별 야채를 먹는 거죠. 사과의 빨간색, 오렌지의 오렌지색, 당근의 주황색, 가지의 보라색, 그죠? 또 무슨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의 노랑, 주황, 빨강이 있죠. 또 양배추의 흰색, 브로콜리의 녹색, 케일의 녹색. 저는 톳도 먹었어요. 마른 톳은. 저는 넣어서 먹고, 톳도 먹고, 그다음에 고구마 분말도 먹고, 색깔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레몬도 먹었고, 레몬. 색깔별로 다 그거를 넣어서 먹었을 때 몸이 피부가 확 살아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하시고 병원에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이제 이 수치를 보고서 또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1분, 1분도 안 보죠.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분이 지금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수치인가만 확인하시지 다른 수치는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대기하는 환자들이 지금 1시간 기다려서 선생님 1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으셔도 안 돼요. 선생님을 그런데 이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은 항암 스케줄 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해주시고 방사 스케줄 이거 하기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본인이 해야 되고 혈액 검사지 받아서 내 수치 변화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써놓은 거죠. 선생님은 딱 호중고만 보십니다. 다른 수치는 거의 안 보시고 호중고 항암 맞을 수 있는 수치다. 아주 낮지만 않으면 고. 오케이 오늘 잘 맞으세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환자들은 정말 자기 수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액 검사지 좀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요. 아 좋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까 제가 pH 얘기했지만 4에서 8인데 좋은 거는 7.4라고 했죠. 백혈구도 4에서 10이에요. 좋은 거는 5에서 6. 근데 항암을 하면 4가 아니고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선생님은 3만 돼도 좋다고 그러실걸요. 2면 오늘 백혈구 촉진주산에 맞고 가세요. 이 정도밖에 언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려서 암치료 과정에서 몸에 좋은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항암제에 맞기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라는 걸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잘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나 지금 되게 좋구나. 항암제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전체적인 암치료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환자가 자기 주도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야죠. 치료의 통사진을 딱 알고 있어야죠.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혈액검사제의 수치.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환자들의 눈높이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주는 조직검사제. 무슨 말인지 그냥 방치. 혈액검사제 몰라. 나는 몰라도 되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암인지. 유방암도 암타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헐트 양성이다. 그 다음에 삼중음성이다. 삼중음성도 무슨 변이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그거를 알아야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좀 항암 중에 좀 할 수 있는 식사법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몽땅 두스라 해서 몽땅 갈아라. 왜냐하면 생야채 샐러드도 좋은데 샐러드는 풀떼기로 이렇게 부풀려 있어가지고 그 사실 얼마 먹는 게 아니에요. 종류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씹어먹는 게 상암 중에 좀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빠르게 많이 흡수할 거는 약간 갈아서 약간 떠먹는 스타일로 떠먹으면서 약간 씹어서 넘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저는 일단 삶은 달걀 유기농 1등급 달걀 한두 개 그래서 단백질을 기본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사과 집에 있죠. 파프리카 있죠. 당근 있죠. 오이 있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는 이건 기본이고 또 샐러리라든지 비트. 레몬도 좀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제가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의 목표는 맛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맛이 없다. 맛을 조금 처음부터 적응하려면 사과를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바나나도 넣고 바나나에 그렇게 항암력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못 먹겠으면 바나나 조금 넣어서 단맛을 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항암 중에는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 살짝 쪄요. 너무 푹 끓이지 말고 살짝 찐 거를 갖다가 좋은 믹서기는 하나는 정말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지만 믹서기는 매일 쓰는 거예요. 좋은 고성능 믹서기를 써야 물 없이 싹 갈려요. 30촌에 물까지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싹 갈아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3일 한 번 갈아서 3일을 써요. 유리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덜어서 살짝 데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주겸을 조금 넣고 저는 이제 액상으로 된 오메가 있어요. 그것도 넣고 그 다음 제가 책에 나오는 유기농 동결가루 그러니까 이제 녹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녹즙을 갈아서 해줄 보호자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보호자가 한 한 달 지나면 허리가 무릎이 나갈 거예요. 그 녹즙 다 분해해야죠. 녹즙기. 닦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야채 풀때기를 다 파란색을 신선함을 유지해서 다 씻어서 관리한다는 게 저도 해봤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항암 중에 절대 환자는 할 수가 없고 보호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유기농 동결가루인데 케일가루, 신선초, 보리새쌍, 밀쌍 아니면 10가지가 다 되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 한 포를 넣어요. 3g 정도? 큰 밥 숟갈 하나. 저는 정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해보세요. 10가지 훌쩍 넘어가죠. 그걸 한 대접, 국대접 한 대접은 드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걸 5년 했어요. 제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짝거리죠. 근데 이게 항암 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항암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시커매져요. 항암 독을 빨리 빼려도 이 야채식을 해야 돼요. 10가지. 그걸 어떻게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국대접 한 대접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배가 완전 부를 때까지 먹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제 3시 3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살이 빠지죠.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접 먹고 저처럼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은 이거만 먹고 한 끼 정도는 이거 먹고 살이 마르신 분은 이거만 먹으면 안 돼요. 꼭 식사를 밥을 하셔야죠. 이거를 식간에 자주자주 조금씩 한 대접을 하루 한 대접을 목표로 하시되 살이 정상체중보다 빠져있는 분들은 밥 3끼를 꼭꼭 잘 챙기고 단백질도 전복 문어를 살짝 쪄요. 문어. 이거 다 저는 혼자 한 음식을 다 한 거예요. 문어 큰 거 있잖아요. 대한문어를 한 마리 사서 한 5분 삶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다리 하나씩 넣어놔요. 착착착. 그리고 한 마리씩 희동해서 썰어가지고 몇 점씩 항암 중에 몇 점씩 먹는 거죠. 전복도 항암 전후로는 전복 미역국을 한 소스 끓여요. 그래서 항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복 미역국을 한 대접씩 먹어. 빠르게 미역에 있는 요도하고 전복에 있는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 제 책에 이장에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면 힘이 나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하시면 제 두 번째 책에 말기암 책에 80세 아버지 비소세포 폐암이신데 저보다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밑석에 가려고 하면 영양문도 갈리는 거 아니냐,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30초. 30초 싹 갈아서 더 흡수율이 높아지죠.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 정도 영양과 손실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커요. 빠르고 간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 중에 진짜 목 넘김이 힘든데 일일이 그 10가지 야채를 씹어서 먹는다? 못해요. 너무 금방 배불러지고 안 씹어지죠. 힘들고. 좀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너무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럼 다 끓이세요. 스프 살짝 올리브유를 둘러서 마늘 볶은 다음에 야채를 듬성듬성 써서 그냥 다 볶아요. 양파죽 넣고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야채들 다 넣은 다음에 끓여서 푹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처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3기, 4기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흡수율이 그 위가 흡수율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무조건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위장에 힘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생야채 양을 본인의 위장 상태 체력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이게 색깔을 의도적으로 내가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데 야채를 좀 먹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양하게 안 하더라도 녹색의 비율을 저는 그 동결가루로 맞추는 거죠. 녹색 야채는 사놓으면 금방 물러져요.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또 유기농 사기도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기농 동결가루 한 포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의 녹색은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녹색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에 있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암의 전이와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채워주시는 걸 기본으로 나머지 색깔 채워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오이나 브로콜리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좋고 다른 또 빨간색 사과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야채와 과일의 껍질 부분에 굉장히 항압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과를 껍질을 다 깎아버렸는데 요즘은 무조건 껍질채 껍질채 먹고 복숭아도 저는 껍질채 웬만하면 껍질채 다 먹고 하루에 한 10가지 이상의 야채를 꼭 섭취한다를 목표로 하세요. 책에서 마늘이 천연항생제다. 이 마늘의 효과는 얼마나 큰 건가요? 마늘이 가장 디자이너 푸드에 보면 항압력이 가장 높은 거에 마늘, 생강 샐러리, 미나리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마늘을 생으로는 먹기는 없는 거고 모든 요리에 마늘은 저희 한국에는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마늘로 항압력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그 이제 암이 암이 영양소 결핍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커피빵 드시고 뭐 배달음식이지만 밥 챙겨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영양소 결핍밤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칼로리를 채워준 거죠. 칼로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열량을 채워준 거지 영양소가 채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여러분이 아는 비타민C B 이것만 생각하시죠. 비타민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큰 거. 큰 성분은 이제 칸슘, 마그네슘, 유황 네. 이런 것들이 좀 성분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미량 미네랄인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른 아연, 셀레늄, 요우드, 망간, 몰리브덴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데 이런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토양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를 보면 채소 속에 이런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채소는 비료를 많이 쓴 채소소를 먹으면 이 미네랄의 함량이 한 4, 50년 전보다 굉장히 사과라든지 과일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야채 과일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암환자인데 지금 우리는 급하게 필요해요. 정상인들은 일반 식단으로 미네랄이 필요한데 채워진다고 보는데 환자들은 그래서 보충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충제 선택도 천연에 가까운 보충제를 흡수, 천연에 가깝되 흡수를 높인 그런 공법을 사용한 그런 특별한 보충제를 썼을 때 우리 몸에 신인 대사의 조효소로 코펙터로 이런 미량, 미네랄이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그런 보충제 요법을 했을 때 제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량을 채워주는 식단을 했을 때는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에너지로 안 가는 거죠. 다 비만한 세포로만 가고 에너지로 안 가고 피로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뭐 근육 통증이나 어깨 결림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먹는 양이 탄수화물로 치면 3분의 1 전체 먹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저는 미량, 미네랄 이런 것들 미네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많이 채워줬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상이니까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그래도 야채를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 미네랄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족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암이 온 거야. 정말 비싼 검사를 해보면 아연, 바닥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드가 바닥인 분도 있고 셀레늄이 바닥인 분도 있고 칼슘이 이미 바닥 난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영양제론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보충해야 돼요. 비타민 D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암 환자들은 정상의 30에서 60이면 암 환자는 제가 17일 정도였고 또 우리나라 평균이 17이기도 해요. 그래서 30을 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햇빛 셔가지고 20분 햇빛 팔다리 노출해서 그 비타민 D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충제가 기본입니다. 암 세포를 감시하는 NK 세포 이건 어떤 건가요? NK 세포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요. 그럼 얘가 딱 가서 얘는 나쁜 애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이 500 이상이에요. 그러면 100 이하 100 이상 300 이상 그런데 암 환자들의 NK 세포 활동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낮겠죠. 검사를 해보면 제가 100 이하였어요. 그런데 항암을 끝나고 저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식이요법까지만 했을 때는 저 나름으로는 관리에서 좀 피곤함도 덜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몇이였냐면 103 그래서 여러분 식이요법 자연치유도 좋은데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면 이 NK 세포 100에서 500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한참 좋은 걸 많이 오래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은 저는 3개월 만에 500이 됐거든요. 베타글루칸 내지 몇 가지의 보충제를 좋은 보충제 여러분 제가 정말 강복히 당부드리는 건 직구 제품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정상에는 괜찮아요. 뭐 먹어도 그 해독능력도 있고 딱히 나쁘지 않은 성분이지만 그것이 그 습수율과 활성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암환자는 나의 돈과 시간과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정상인가 똑같은 속도로 느리게 갈 수가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약국에서 전문 암을 다룰 수 있는 암약사님과 보충제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표를 짜서 아침, 저녁, 저녁 20가지를 먹더라고요. 아 직구 제품 직구 제품이 싸죠. 여러분 암환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혈액검사지를 봅시다. 그럼 제가 맨날 백혈구 적혈구 해목을 하면 여러 수치가 그러면 이렇게 20개 많이 먹었으면 좋은 제품은 어때요? 효과가 딱 나타나야죠.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은 한 달 내에 본인도 딱 느끼지만 혈액검사지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한 1년 먹었는데 아직도 백혈구 3, 2.5 이렇게 돼 있어요. 호증구, 림프구 L하고 하이 높으면 안 되는 수치가 높아져 있고 로우 수치가 뜨면 이 약들은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낭비했고 시간 낭비한 거예요. 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나름 조금 건강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얼마나 인터넷 자료를 많이 봤는지 본인이 쫙 짰어요. 코인자인 좋아서 밀피스 해가지고 빽빽하게 20가지는 만들어냈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1기인 분들이 이제 가볍게 본인의 1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스케줄을 짜는데 이렇게 짜도 4기가 돼요. 1년 반, 2년 후에. 식이요법부터 안 하고 뭐가 지금 내가 긴급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개, 100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내 지금 혈액검사지를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늠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렇죠. 아마추어가 실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인이면 조금 실험을 해도 실패하면 괜찮은데 우리 암환자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지금은 내 몸에 시행착오를 하면 돼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뭐 좀 더디가도 되는데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지혜를 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영양지도 갖고 올 거 할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보시고 얼마나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대부분은 식욕법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왜냐면 병원에서는 영양 선생님이 딱 붙어서 처음에 식단을 하는데 다 제한이 없어요. 단백질 신경 써주세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방암 카페 회원수 많은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항암 중에는 허락한 시간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항암 중에 다 먹어도 되나요?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라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뭐든지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남기잖아요. 우유나 고기 육류 붉은색은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우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댓글 단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가 뭔데 제가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책 쓰는 작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시간은 엉덩이에 너무 많이 붙이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환자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따라 하신 분들을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진단을 받으시고 저 책을 딱 놓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아니어도 제 욕법은 정말 해동욕법으로 너무 탁월합니다. 저희 딸들도 뭐 맨날 밖에서 뭐 돈가스에 뭐 뭐죠 요즘 굉장히 매운 마라 마라탕 그런 게 다 진짜 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저는 먹지도 않아요. 그 국물들이 정말 자극적이죠. MSM 많이 들어간 국물들 그런 거 먹으면 얼굴에 완전히 여드름이 날 시기가 아닌데 얼굴에 뭐 염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먹게 하면 진정이 되죠. 얼굴이 싹 염증이 들어가. 근데 보이는 염증만 염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다. 염증 이꼴 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내 몸에 뭐를 넣을 때는 염증을 안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을 넣어줘야 돼요. 특히 누구 암 환자들은. 근데 한암 때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고 와 신난다. 뭐 초콜렛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우유도 막 먹고 라떼도 먹고 그러면 염증이 안 가라앉아요. 항암제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작가님도 이제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셨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해보니까 시기를 딱 해야 돼. 근데 그 결심하고 딱 그렇게 됐어요? 바로? 저는 살려고요. 그 삶의 절박함 때문에 그게 돼요? 가능해요? 삶의 절박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가 셋이에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거의 가장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지. 학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낳아야 복귀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되면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꿔야죠. 그게 모성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아버지도 말기만 하고 똑같은 처방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럼 딱 한 번에 준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흡연을 80세인데 한 60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 드셨죠. 그래서 제가 강수를 뒀어요. 딱 자기 폐암이라고 딱 나오는데 저희 아빠 혀가 새카매했어요. 혀를 딱 보는데 이 혀로는 한방적으로도 혀로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지만 까만 혀는 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그 정도밖에 여명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머리 뒤에 정말 정말 조그만 뽀드락이 여드름 같은 게 4월 초에 생겼는데 작년에 한 달 사이에 얼마 내지 알아요? 골프고 머리 뒤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전이 암이 머리 뒤에 생겼는데 그 정도 속도면 지금 전신에 그렇죠.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초강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기 폐암인데 아버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결정을 하라고요. 아버지가 산다고 딱 결심하면 사는 거고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면 죽는 거고 아버지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웃는 거 보니까 사는 걸 결정하신 거죠? 그럼 엄마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럼 엄마 우리 아빠 15년 더 살기로 우리가 말합시다.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80세 15년 사는 거는 폐암인데 사기인데 조금 너무하다. 10년만 더 살지 이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10년을 막 얘기해 그럼 10년만 아빠 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동생한테 10년도 조금 아빠는 자신이 없었는지 7년을 더 살겠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정말 본인이 폐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선생을 만나러 간 직전에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집단으로 올라가서 대기하는 시가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아빠는 정말 어떡하냐 암인데 본인이 우리는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암인데 본인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오시니까 그때 곧바로 바로 선생님이 입원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입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담배를 못 피우는데 집에 와서 혹시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몰래 사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피우면 어떨까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딱 도전적인 말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식습관도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살아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단의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잘 안되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상담을 오시는 많은 암 환자분들 작가님이 식단 딱 하세요 하면 대부분 해내나요? 아니면 못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일단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그거를 저도 계속 환자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세뇌하는 거예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라떼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가끔 밖에 나가면 약간 상처럼 나한테 상담을 주는데 밤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벌써 또 가스가 달라지고 가스가 차고 잠을 못 자요. 환자는 암 환자는 잠이 기본인데 잠을 설치면 또 그 다음 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세뇌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책을 꼭 읽고 오시도록 읽고 오시고 그러면 일단 읽고 나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질문을 답하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을 안 하겠다면 거의 상담 진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이 식이요법을 안 하면 제가 왜 케어하는 환자들이 치료율이 높으냐면 작년에도 두경부암 4기 지금 비소세포 폐암 4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케어받는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6.5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방암 환자들 자기 암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백혈구 수치 한 번 건강검진 체크해보세요. 6.5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니 6.5가 될 수가 없는데 작년 내내 항암하셨던 분이 지금 1월이잖아요. 어떻게 6.5가 나와요. 그거는 식욕법을 철저히 하고 좋은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강조 또 강조 저의 많은 시간은 식욕법을 하고 제 식단을 먼저 제시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항암 환자들 암 끝났어도 체중은 말랐어도 올라 있거나 CRP라든지 ESR이라든지 염증 수치 호증구가 높아도 안 됩니다. 너무 높아도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나타난 지표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거든요. pH가 아직도 온대. 저희 아버지 pH가 22년 4월에 5였어요. 지금 몇이 됐는지 알아? 7.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80세 노인도 했는데 살자고. 그죠? 그러면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병원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걸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거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4기 암환자가 그냥 병원 치료와 맞으면 24개월을 산다는 통계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영양요고 식이요법을 하면 72개월로 영역이 늘어나 몇 배? 3배죠. 3배의 생존율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보를 모든 근거를 두 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말기암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1권 일반 암인분도 유방암 상당소를 보시면서 보충제라든지 식이요법 그리고 암이 아닌 분들도 다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읽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방암인데 치료가 끝났어요. 전의의 위험이 있거나 전의 암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두 번째 책을 읽으시고 말기암은 환자는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니라 체력이 없죠. 가족 중에 한 분이 제가 계속 환자들한테 얘기야. 똑똑한 한 사람이 살린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 책이 나온 지 따끈따끈하게 월요일에 나왔는데 목요일에 체액이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틀 동안 책 두 권을 읽고 줄을 쳐서 형광펜 줄 치고 요약해서 심지어 1세의 제 책 두 번째 책에 제가 한 단어를 빼먹은 걸 찾아내셨어요. 저도 찾아났는데 그분이 찾아내서 제가 칭찬 아버님은 분명히 사십니다. 최장한 삼키셨는데 그리고 조직검사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딱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맞아 떨어졌죠. 누구 때문에 똑똑한 딸 때문에 그분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 아빠가 지금 체중이 168에 51kg인데 항암제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살이 쭉쭉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혈액검사를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미 4밖에 안 돼요. 백혈구 사면 거기서 항암제를 한 번 맞으면 저는 10에서 6으로 떨어졌어요. 한 반 한 번에 4포인트가 떨어지더라고요. 6에서 그다음에 4 이렇게 해서 저는 4에서 있으려고 안간힘은 썼지만 4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대 노인이 3, 2로 떨어지면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기력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고기를 먹는다 더 몸이 산성화되겠죠. 여러분 제가 너무 고급 정보를 지금 이 채널에서 아낌없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야채하고 채소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고 말씀하신 영양제 먹으면 낫는 거냐 병원 치료를 안 하는 거냐 병원 치료는 해야죠. 병원에 주면 약을 다 먹는 거죠. 먹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암제를 쓰셔야죠. 방사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병원에 현대의학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고 식이요법 하고 플러스 보충제 하고 말기암은 플러스 더 천연물까지 써서 이걸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를 컨비네이션 테라피 미국의 하버드 앤하버라든지 그런 암 전문연구소는 이미 이렇게 통합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자세히 세계적 추세 이런 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책을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치료에 대한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활성산소도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내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먹으면 탄산을 먹으면 얘네가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지방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에너지의 화폐 단위를 ATP라고 해요. ATP를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먹으면 ATP가 쭉쭉쭉 잘 나와요. 그런데 암 환자는 하나의 포도당을 먹으면 36개가 딱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암은 딱 이걸 2밖에 못 만들어요. 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8분의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암 세포가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2밖에 안 줘요. 돈을. 18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왜 약사님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왜 점심을 먹었는데 3시에 왜 배가 고프다는지 굉장히 건강한 직원은 이해를 못 하죠. 저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과잉에 탄수화물 되는 거죠. 또 살찌고 에너지는 못 만들어. 내 대사가 딱 어디로 와야 되냐면 36을 가야 되는데 2로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미 이 대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ATP가 나올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원래 나오는데 이게 이 ATP로 빠지면서 암 세포가 많이 자라잖아요. 암 세포가 젖산을 분비하면서 활성산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대사 경로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대사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량, 미네랄이라든지 세포막이 미토콘드리아를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 갈 때 세포막의 어떤 물질,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메가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두 번째 책에 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이제 운동과 항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면 운동 한 번 뭐 20분만 해도 NK세포가 10배의 활성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항암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뭐 만보로 이거는 그래요. 만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자기의 체력에 맞게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가벼운 산책 지금도 뭐 저 헬스장을 어제 처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싫어해요. 다른 실행력은 있는데 여지껏 집에서 홈트 위주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 하는 거 보더니 지금 노는 건지 운동이 좀 그렇고 이제 서서히 내가 늘려가겠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근육을 만들겠느냐. 운동이 중요한데 뭐 유방 환자들은 이제 전절제를 하면 왼쪽 팔을 한 달 동안 못 써요. 들 수도 없어요. 겨드랑이도 많이 했기 때문에 팔 운동도 잘 못하는 헬스장 가서 필라테스 팔 지지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또 그쪽으로 무리하면 림프 보정이라고 해서 막팔이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들은 걷기부터 하나. 근데 요즘 뭐 맨발 걷기 산에 가서 그거는 정말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법은 안 했어도 건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몸매 라인을 만들고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더 사이트한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냥 걷기 또 좀 공기 좋은 데서 가벼운 2, 30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면 가벼운 나한테 맞는 홈트 이런 정도로 시작을 그냥 집에서 그래서 저는 항암 중에는 풍욕이라는 거 했어요. 풍욕이요? 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옷을 좀 다 벗어요. 바람을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풍욕 영상이 있거든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암 환자들일 때 안 나가도 되고 풍욕을 하면서 그것도 따라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병원에서는 말갱 환자들이 풍욕을 하루에 11번을 한대요. 그런 것만으로도 치유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는 11번은 걸지 못하고요. 한 번 정도 항암 때 어디 못 걸으니까 누워서라도 좀 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럼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 적정. 적정. 적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 책에 썼던 것 같은데 하면 좋은데 너무 못 일어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솔직해야 되니까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럼 작가님은 이제 암치료를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신 건가요? 한 시간? 한 시간 걷기? 걷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걷기도 빠른 걷기 아니었어요.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걷기. 기분 좋은 걷기. 처음에는 산책. 저희 아파트 내에 단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그냥 처음에는 진짜 산책. 기분 좋은 산책이 있죠. 그래도 그걸 걷는 것과 안 걷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체력이 좀 붙었을 때는 산을 좀 갔죠. 지금 바빠서 산을 못 갑니다. 대신 헬스장. 헬스장을 시작해서 걷기. 헬스장 가서도 러닝에서 천천히 걷기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암 유발 식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소스류. 마요네즈, 케찹, 월남쌈 소스. 각종 소스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즘에 또. 그게 다 천연이 아니잖아요. 다 합성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그거랑 빠이빠이. 그런 거 싹 다 버렸고 그다음에 인스턴트류 버렸고 일단 플라스틱에 넣었던 것들 다 버렸어요. 용기를 제가 유리 용기나 스테인레스 용기로 싹 다 바꿨고 냉동실에서 정말 냉동실에 건질 게 없더라고요. 맘만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여보 이거 왜 왜 다 버리냐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장 볼 때 굉장히 간편식을 잘 넣었다면 뭔가 뭐가 금방 되는 그런 것만 넣었다면 지금은 다 생이죠. 야채 그냥 생물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암 환자가. 정상인들은 조금 독을 넣어도 되겠죠. 우리는 독을 넣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소스에는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추장, 된장도 이제 시판된 건 안 먹죠. 시판된 건 안 먹고 특별 고추장 시골에서 직접 당근 그런 첨가물이 없는 그다음에 된장 같은 것도 수입 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수입산 대두는 GMO라고 유전자 조작 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집 된장 국산 콩으로 원산지를 이제는 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거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싹 바꿨습니다.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 버렸을 거에요. 남장도 버리고 유기농 간장으로 바꾸고 그럼 남은 게 뭐였어요? 냉장고에? 없죠. 싹 다 버렸죠. 채소, 과일 이 정도만 남은 냉동 과일은 상관없나요? 어떤가요? 냉동 과일 냉동 블루베리 유기농 유기농 블루베리 저는 유기농 블루베리 잘 써요.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 망고 그런 거를 유기농을 딱 믹서기에 넣고 견과류 좋은 거 한 점 딱 넣어서 바나나 딱 넣어서 갈아서 스무디가 돼요. 그게 맛있어요. 그게 저의 간식. 그리고 망고는 망고 스무디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감 같은 거 있잖아요. 얼린 감. 홍시 스무디 그리고 우리 먹을 거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우유가 이제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어렸을 때는 안전식품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다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소가 어떻게 키워지냐. 사료를 먹고 크죠. 그렇죠. 네. 막 목초. 푸른 그런 목장에서 목초를 먹고 크는 우유는 비싸겠죠. 저기 뭐 어떻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초원에서 자라는 호주에서 유기농 청정? 그런데 그런 젖소들도 우유 젖이 잘 나오려면 막 영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항생제 투여를 많이 하고 사료를 먹잖아요. 그럼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생제와 그런 사료 성분들이 이게 섞여 있고 네. 그다음에 우유 자체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IGF-1이라는 게 들어가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성인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IGF-1이 우리 세포망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붙어서 이상 증식을 하게 돼요. 이상 발현을 하는 발현이 안 돼야 되는 그로스 팩터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EGFR 변이 있으면 EGFR 변이를 막내 항암자를 쓰는 거고 뭐 헐투 변이 헐투의 이런 것들이 정상에는 발현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발현을 시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ON을 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도 되게 좋아요. 라떼를 하루에 두 잔을 먹었어요. 10년 이상. 우리나라 유방암이 10년, 20년에 폭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언제 우리가 토스트 먹고 스파게티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먹고 요플레 먹고 커피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커피 프랜차이즈 점에 막 생긴 게 언제예요? 97년. 97년이죠. 그때부터 급증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먹었거든요. 되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렇죠? 여자의 느낌이 출근하면서 라떼하는가 그렇죠. 그런 잘못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 이게 무슨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정상인들은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그렇게 과발현되지 않아요. 펄투가 과발현되지 않아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도 다 과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가 온 된 거예요. 스위치를 꺼주려면 온을 시켜주는 거다. 우유 속에 있는 성분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견이도 있을 수 있어요. 다소 있어요. 다. 암세포도 있고 과발현면 조금씩은 있는데 이거를 액세를 막 밟아주는 거예요. 누가 IGF-1 이런 성분들이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유사 진오에스트로겐 과탄수화물 설탕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예요?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장인자들 갑자기 세포막에서 확 발현이 되는 거예요. DNA 변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포처럼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당겨 보여요. 얘가 스위치가 켜져 그다음 안 해도 되는 스위치가 쫙쫙쫙쫙 켜져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제가 지금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전만 문제예요? 아니면 요즘 상양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인, 단백질 많이 드시죠? 뭐 헬스한다고. 요즘 또 많잖아요. 제품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헬스할 때 안 됩니다. 지금은 20대라서 30대라서 그런 걸 과 먹어도 어느 정도 몸에서 이제 해독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넣어준 대로 인풋된 대로 아웃풋이 나와요.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정직해요. 헬스를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죠. 내가 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가 뭘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세포가 그냥 그대로 발현해요. 먹은 대로 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신호가 전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 당장은 막 근육이 쩍쩍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4기 환자인데 병원에서 단백질을 먹으란다고 부모님에게 정말 그냥 고기도 아니고 프로테인을 매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이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4기여도 어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전이가 식이요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식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암 환자는 지금 뭐 못 먹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양식이라고 그 열량을 맞춰주고 그런데 그것도 다 합성이잖아요. 땡땡땡 케어 뭐 이런 땡땡땡 단백질 프로테인 그런 제품들을 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노인분들 제가 약국에 있어요.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해서 어머님들한테 그런 거를 식사를 못한다고 그런 걸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연명식이죠. 그런데 그걸 사람의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땡땡땡 케어 먹어서 살아난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조금 더 연명 오늘 돌아가실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장시켜주는 연명식이라고 보시면 돼 있지. 그런데 2기 환자들이 자기가 땡땡땡 케어를 먹는다. 되겠어요? 아니죠. 우유로 만든 치즈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유방암은 안 되죠.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호르몬 관련성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또 이제 갑상선도 조금 영역이 있고요. 호르몬이니까 난소암 자궁쪽 이런 관련 암들은 안 되죠. 특히 호르몬을 과가련하게 하는 거 그런 요소가 있는 식품은 이제 제하셔야 되죠. 요오드가 암의 재발을 막는다. 우리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요오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 100년 전 사람들의 체질과 현대인의 체질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100년 전에 먹은 것과 지금 먹는 것이 다르죠.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안 먹었죠. 술을 많이 드셨죠. 고기는 언제 먹었을까요? 설날 명절에만 먹었죠. 설날 명절에 먹고 조금 살면 달걀 드시고 생선 좀 드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100년 후에 현대인은 영양 과연량 상태죠. 과연량 그리고 환경에 오염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100년 전 공기와 현재의 공기는 다르죠. 엄청 다르죠. 미세먼지 속에 있는 엄청난 독소들이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류 차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브롬이라는 화합물이 되게 많아요. 브롬 화합물이 우리 몸에 엄청 누적되는데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채소 그래서 채소하고 요오드예요. 그런데 브롬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게 서로 상극인 거예요. 브롬이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해요. 그래서 100년 전인 분들보다 현대인의 요오드 불핍이 너무 많아요. 요오드는 이것도 호르몬은 특히 갑상선 호르몬 유방 그러니까 갑상선 유방 자궁 근종 이런 것들 요즘 많은 지금 1위가 거의 갑상선암이잖아요. 그런데 갑상선암 있는 분이 또 몇 년 후에 유방암이 재벌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유방암 걸리면 또 뭐가 어딨죠. 자궁이 난소암이 온다든지 갑상선암이었는데 자궁이 자궁근종이 있는데 유방암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 있어요. 모든 분들이 결핍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 세 가지에 내가 항상 걸려있다. 자궁근종도 있는데 갑상선이 안 좋고 저는 갑상선이 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유방암 그렇게 굉장히 한 1, 20년 갑상선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유방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결핍지수를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보는 게 되게 높았어요. 제가 보면 특별히 호르몬 양성유방 환자들이 기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요들을 써요. 고함량을 씁니다. 제가 쓰는 건 고함량 요법인데 미역국 열 그릇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미역국 산모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조상의 우리나라 조상이 놀라운 지혜죠. 미역국 산모들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그릇 먹는다고요? 아니야. 세 끼 먹고 세 끼 먹고 중간에도 젖 돌려고 또 먹고 많이 먹으면 네, 다섯 그릇도 먹어요.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암환자는 산모먹보다 더 안 좋죠. 고함량 저는 한 3년 정도 보호경을 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이제 충분히 채워졌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독소들이 완전히 불옴을 다 뺀 상태죠. 그래서 요오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메가3 지방산 도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오메가3 지방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메가6를 많이 식용유 올리브유 아보카도는 육하고 나인 정도인데 이런 식용유가 우리가 기름을 쓰는 오메가6예요. 근데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우리나라 1 대 20 또는 1 대 60 맨날 그 치맥을 좋아했잖아요. 치킨 그 기름 그렇게 먹으면 한 60 되겠죠. 오메가3는 그러니까 생선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먹지 않으면 오메가3는 다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식스가 너무 높으면 식스가 높다 염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식용유 절대 못 쓰게요. 암환자들 1도 식용유 사용한 음식을 먹고서 저한테 보충제를 상담 안 해드려요. 식단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보충제를 하면 뭐해요. 1 대 60인데 이건 영증인데 먹는 걸 안 바꾸는 이상은 안 돼요. 그 대신 오메가3는 생선 운게 세 번 갖고 부족하죠. 너무 부족한 거죠. 이게 1 대 2 정도 돼야 돼요. 식스3와 식스가. 얘는 거의 낮춰야 되고 얘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여덟 가지 씨앗을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는 기름이 쩐다고 하죠. 쩐기름은 우리 몸의 독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온에서 그냥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 오메가3를 엄청 많은 그거가 우리 세포막을 살려요. 저는 세포막은 뇌다. 뇌 얼마나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죠. 뇌가 멍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바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포막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오메가6 식스를 많이 먹으면 그다음에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이 세포막은 약간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우리가 튜브에 물에 둥둥둥 떠있는 자유롭게 떠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게 떠다니지가 않게 가만히 있게 하는 게 포화지방상 오메가6 어렵지 않죠. 개념. 그걸 인지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전문용어로 하는데 인지질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공합량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저는 생선 오메가는 쓰지 않아요. 왜요? 생선이 기름이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화학 공정을 고치죠. 그럴 때 여러 화학물질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세포막을 살리는 용도로는 안 된다. 더 순도를 높인 거를 써야 된다. 그럼 이게 오메가3 영양제가 또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 저희가 지금 방금 정보 다 드렸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그걸 섭취해야 세포막을 살린다. 머리를 살리듯이 세포막이 살아난다. 그래야 세포막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있다. 이런 성장인자가 제대로 신호를 받으려면 뭐가 되냐?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유동성이 있어야 이상신호를 받지 않아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정말 쉽게 설명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암이 완전 나으시고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영양소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작가님이 따로 식단 말고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 현재 먹고 있는 거 진짜 다 나은 상태에서 어떤 거 드신 건가요? 주로 전 죽염 소금 생소금을 먹어요? 아니요. 죽염이라는 게 있어요. 죽염도 저는 아로니아랑 후코이단 성분이 가미돼서 더 항염 항압력을 높인 죽염을 먹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도 제대로 된 걸로 먹는 거죠. 요리할 때는 여러분 좋은 천일염을 쓰시고요. 천일염 이런 죽염 속에는 미네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미네랄 저는 항상 핵심이 미네랄을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죽염은 위를 좋게 해요. 위에 산도를 좀 좋게 하고 소화력을 높여주고 일단 산성을 알칼리로 빨리 받게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죽염 속에 너무 많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전 또 칼슘, 액상 칼슘제를 꼭 써요. 제 피부가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칼슘이 피부와 관련이 있나요? 좋아져요. 그래요? 뼈만 많이 좋아진 게 아니고? 세포가 세포 내와 외의 막에 칼슘에 세포가 딱 막이 있고 이렇게 다 액체로 돼 있는 거예요. 사이가. 내외에 칼슘이 일대 만의 비율이 있어요. 그래야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데 이런 게 미네랄에 부족한 암환자들은 쪼그라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뇌도 건강한 뇌는 알차이머라든지 그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뇌가 쪼그라져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세포 막이 살아나야 모든 신호전달의 제도가 이루어져서 그 증거는 얼굴 색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몸이 살아난 걸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책에 사실 다 담아놨어요. 제가 먹는 것들을 이렇게 찬 거 너무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채소과일로 식단을 관리해라 구성해라 라고 말하면 이제 아 이런 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체질이 열 체질이 있고 뭐 한 체질이 있고 안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뭐 그렇고 냉은 손발이 찬 분이 있고 이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에도 약간 양성 음식이 있고 음성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음식은 제 책에 표를 넣어드렸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요. 음의 음식은 부교감을 항진시키는데 이 신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암 환자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 부교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항압력을 높이려면 부교감이 올라와야 돼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안정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부교감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올라와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양의 음식은 이걸 올려야 돼요. 어쩌면 양의 음식은 에너지도 주는 거죠. 에너지를 팍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부교감이. 그래서 양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 너무 에너지를 팍 주는 음식은 줄이고 음의 음식이 이제 야채가 많은 거예요. 녹색량. 그 야채 음식표를 참고하시면 저를 딱 봤을 때 전 옛날에 정말 음을 안 먹었더라고요. 거의 90%가 양이었어요. 양성의 음식만 먹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막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흥분하고 뭐 그런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지금은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음만 너무 많으면 몸이 차질 수가 있으니까 6대 4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조화 균형. 이건 좀 낮추고 이건 조금 올리고 그 이제 그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은 아까 몽땅 주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몽땅 주스를 만들어 먹으라는 게 그렇게 야채를 갈아서 한 번에 먹는 게 뭐 어떤 영양학적이나 이런 게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저는 일단 처음에 간편함. 간편함. 10가지 야채를 만약에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요리책도 많이 봤어요. 뭐 황암주 먹는 해먹을 수 있는 너무 황암욕이 뛰어난 식단 몇 건 샀는데 하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알 못이거든요.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따라할 요리가 없어요. 이거는 요리사 수준이고 굉장히 집에서 여유롭고 살림을 전업으로 하고 되게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막 너무 멋진 요리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대 이상 요알 못인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한 끼 한 번 잘 만들어 먹고 되게 예쁘게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찍었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이 식단을 그러니까 암환자들은 이 변화된 식단을 아 1년만 하면 끝 이건 아니에요.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몸은 다시 돌아와요.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면 1년 2년 내 재발됩니다. 1기 환자의 재발률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을 똑같이 먹었는데요. 예전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측정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암세포들이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스위치 얘기했죠. 발현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스위치가 걸리면 확 커지잖아요. 그 스위치 역할을 꺼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식습관이 액셀을 밟아주는 거죠. 발현을 꽉 해주니까 1, 2년 내에 다 재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야 되니까 어려우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냥 저는 항암하면서 이거를 몸에 눈 뜨면 일어나서 큰 볼을 들고 가서 야채를 담아요. 제가 칼슘 파우더라는 걸 해서 톡톡 뿌려놔요. 그럼 한 5분, 10분 세수하는 동안 그거를 뿌려놓는 이유는 완전히 그 표면에 있는 농약 성분까지 싹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무슨 브랜드냐고 또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칼슘 파우더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또 제가 너무 믹서기가 무슨 브랜드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만 원 이상 때 사시면 다 좋아요. 우리나라 뭐 뭐 그래 다 좋아요. 제가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그냥 쫙 갈리는 그러니까 뭐 스무디 해먹을 수 있는 전문 커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성능이면 돼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답변 안 해드려요. 그리고 또 뭐 유기농 동결과류 어디냐.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품명 노출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갖는 것도 귀찮다. 그냥 이걸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보다 웅당수 더 좋나요? 어떤가요? 비교해 보면. 많이 드셔야죠. 골고루. 그냥 그렇게 씹어서 먹는 게 10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하는 목표는 쉽고 지속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지속했죠. 이제 밥은 그렇게 몽땅 주스를 먹든 야채를 집어먹든 하는데 간식 같은 거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전에 얘기한 거 유기농 블루베리 얼린 거 망고 이런 과일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견과류 좀 넣고 싹 갈아요. 그러면 스무디가 돼요. 그렇게 하고 정말 빵을 먹고 싶다. 가끔 저도 먹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찾아 유기농 호밀빵 호밀빵 하얀 빵 막 이렇게 딱 씹어서 너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빵은 안 돼요. 왜? 설탕, 버터, 기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빵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쪽 분들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떤 거는 얼굴에 제가 안 맞는 게 바로 올라요. 염증 반응이 내 몸이 청정해져서 안 맞는 걸 먹으면 딱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어머 안 맞는구나. 설탕이라든지 그런 기름류가 버터나 그런 쇼트닝 그런 게 들어간 거 약간 튀긴 거 정말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먹지만 그걸 먹으면 벌써 입에서 몸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기농 호밀빵 가끔 가끔 근데 이제 수입 밀가루에 그런 아까 제가 요오드 편에서 얘기한 브롬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빵이 안 좋은 거야. 수입산 밀가루에 브롬이 들어가면 브롬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몸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이 생기고 요오드가 있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정상 분비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그 정보를 드리는 거야. 나를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해서 그래야 열 번 먹을 거 다섯 번 다섯 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여요. 그런 의미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의 70% 긍정적인 사고가 생각이 곧 태도가 되고요. 생각하는 게 곧 뇌의 호르몬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교감식이 흥분 상태면 뇌에서는 얘는 항상 흥분되어 있으니까 흥분 호르몬을 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다. 세르토닌을 애에서 분비를 해주겠죠. 내가 의지적으로 벌써 말을 하는 뇌은 익숙한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감이 나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뇌는 익숙한 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 A는 B라고 반응했어요. A 하면 생각하면 얘는 바로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 하면 C 이렇게 바꾸려면 말을 해야 돼요. 흐름을 끊어주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C야 그런데 이제 얘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야채를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야채 칸을 딱 했는데 물러 터진 야채랑 유효기간 진한 두부가 있어. 난 정말 난 역시 살림을 못해. 야채 물러 터진 걸 보면 A는 뭐다? 난 살림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나 원래 그래. 이렇게 여긴다면 이제 뇌를 바꾸어요. 아니 나는 살림을 잘해. 나는 야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행동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폐암아버지에게도 몇 년을 살지 결정을 하라.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줬어요. 나의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건 말하기 쉽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학교에서 이거 어려운데 A를 맞고 싶어요. 말해. 나는 유기화학을 A를 맞는다. 말해. 돈드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죠. 힘이 들어요? 아니죠. 나의 몸은 날마다 나의 암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말만 하면 몸이 새로워진다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저 첫 번째 책을 쓸 때 유방암 상담소 첫 번째 책을 쓸 때 제가 하루에 100번 쓰기를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책을 탈고한 나를 한 20번 쓰고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도 한 20번 쓰고 근데 그걸 한 60회를 60일 정도 하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작가님이 실질적으로 암 환자였을 때 했던 뭐 약간 자기 암시?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목표를 제시해요.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이다. 나의 NK세포 수치는 500 이상이다. NK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의 활성도는 정상인데 암 환자는 100이아라고 그랬죠. 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되게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한 250까지 갔어요. 나의 중성지방은 100이다. 제가 2주 전에 검사했는데 정말 10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중성지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좀 좋아해요. 다른 건 다 끊었는데 과일의 양을 조절을 조금 실패할... 좀 여름에는 이게 치솟아요. 중성지방이. 근데 좀 겨울 돼서 조금 덜 먹으면 한 200. 근데 그렇게 200 언저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도 안 되거든요. 100, 100 와이스. 과일도 정말 제가 많이 쓰셨습니다. 작가님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암을 극복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암의 거래에서 끝났다. 이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한 번 읽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희망을 갖게 되시겠죠.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난 희망 없었는데 정말 완전 다르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돼요. 이제 암이 다 극복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느끼시는 암이 작가님께 가져다 준 것은 뭘까요? 정말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유방암 걸리기 전과 후가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자꾸 놀래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들이 저의 말투, 행동, 표정, 체중, 얼굴색,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제가 5년 암 걸리기 전만 해도 제가 책을 2년 만에 책을 두 권 쓰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을 투병하면서 낳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진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준다? 그걸 바꾸세요. 반전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감기 누구에게 오잖아요. 오는데 이걸 나에게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50이 된 아줌마 그냥 평범한 동네 약사였는데 암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는 실행력을 가져다 줬고 일단 제가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뻐졌답니다. 저의 비포가 알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영상들에 제가 정국민에게 노출한 TV 영상이 있어요. 제가 나는 몸신이다 해서 몸신으로 한번 출연했고 생생 정보마당에 저의 비포가 나와요. 놀라시죠? 저희 약국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자꾸 저를 못 알아봐요. 아유 그 뚱뚱한 약사 어디 갔어? 왜 요즘 안 보여? 제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머니 그 뚱뚱한 약사 저 온 것 같은데 저 말을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기 아니고 뚱뚱한 약사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말투와 표정과 체중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이전보다 저는 한 10배? 100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항상 피곤해서 정말 그냥 집에 가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주말에 거의 기절 상태고 이렇게 풀근무하고 지금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는데 뭐 때문이다? 암 때문에. 고맙다 유방암. 정말 고마워졌어요. 앞으로 조금 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정말 제가 암환자였거든요. 또 저희 가족도 자기 암환자였고 그래서 그냥 암환자가 제 가족 같아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는 약사가 될 거고요. 말기암, 암을 더 치료하고 또 암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소망이면 한 권의 책을 조금 더 써서 월방약국 상담소 시리즈가 한 권 더 쓰는 거를 단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노화의 과정으로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뭐 침침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에 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 굉장히 발전했고 아주 좋은 약도, 보충제도 많아서 저는 정말 눈도 굉장히 농내장이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았고요. 뇌도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뇌생녀가 됐네요. 짧은 시간 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세 이후에 됐어요. 그래서 제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병이 있어도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작가님이 널리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유방안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청 감사하고요. 영상방역국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이고요. 제가 2021년에 11월 열방약국 유방안 상담소라는 책을 냈고 이번 2023년 1월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학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또 쓰게 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가님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근황 좀. 근황이 요즘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저의 책이 알려져서 굉장히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바쁘고 저한테 상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제가 연락을 빨리빨리 못 받아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두 번째 열방약국 말기암 통학요법 상담소라는 책은 이제 아버지의 그 암 이제 극복기죠? 네. 그 당시에 아버지 진단 당시 상황 어땠나요? 아버지가 2022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서서히 체중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 5kg가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 뒤에 한 달 전에 뾰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점점점점 커져서 골프공 크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부과를 가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병원 피부과를 가게 된 거고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아 원발암은 폐암이다. 이게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는 제가 유방암을 알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완전히 돌입을 했죠. 제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우유, 유제품, 고기류, 밀가루, 식용유, 설탕을 일단 금지하고 제가 항상 쓰는 6가지, 8가지 야채를 찍거나 또 생으로 갈아서 먹는 식이요법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죠. 지금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데 일주일에서 10일 선생님 만났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검사를 한 환자시라면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냥 결과 뭐 아니겠지, 암이 아니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조직검사를 일단 해서 상처를 냈잖아요. 복구하면서 이 암세포, 잔존 암세포들이 복구하면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음식들을 즐겨 드셨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흡연을 한 60년 하셨고 술도 가끔 드셨고 간식을 좀 많이 드셨죠. 믹스커피 많이 하셔서 한 3, 4잔 항상 드셨고 빵, 떡 이런 거 좋아하셨고 과자도 드셨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드셨는데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일단 흡연으로 인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먹지 말라고 제안하셨어요? 일단 고기류 힘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소고기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안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문제예요. 포화지방산은 우리의 세포막을 좀 굳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세포막에는 인지질층이라고 해서 기름층이 있는데 그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튜브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이거를 둥둥 떠 있지 못하게 딱 굳어버리게 하거든요. 세포막이 세포의 뇌에 해당이 돼요. 뇌가 좀 영민해야 모든 신호나 영양소나 이 전달을 잘 받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지금 암 환자의 세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기력을 해준다고 고기를 먹으면 포화지방산 때문에 더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시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죠. 포화지방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게 고기와 우유인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식이 말고도 이제 할 일을 두 가지 규정하셨다고 어떤 거 두 가지를 규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보호자들이 또 아내나 이렇게 보호자가 준비해 주는 항암 식이의 식단을 받아들여라. 이거 먹는 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 거. 흡연도 결단하고 끊어야죠. 살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보충제 천연물들을 이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달라.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살기 위해서는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분명히 3개월 내에 암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목표를 제시했을 때 또 그대로 하셨을 때 정말로 3개월 한 달 반 만에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암 경과의 상황?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폐암 원발에 왼쪽이 7cm 오른쪽이 3.5cm 거의 사진을 보면 꽉 차 있어요. 암으로. 아래쪽이 암으로 크얗게 차 있어요. 간에도 2.5cm 그러니까 가까운 장기로 항상 가까운 장기로 전이가 돼요. 갈비뼈, 우측 갈비뼈 위쪽으로 복강에도 이렇게 피부로 겉으로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전이 암이 컸어요. 그것도 한 골프공만 했고 머리 뒤에도 골프공만 한 게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가 소리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숨 쉬는 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기암은 갑자기 진행이 확 커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체중이 5kg에서 10kg가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그럴 때는 암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혀가 새카맣어요. 혀가 백태도 있고 황태도 있고 빨간 혀도 있고 그런데 까만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까매질 정도로 혈액이나 영양소가 혀에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혈액과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갔느냐. 암으로 가는 거예요. 암이 다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혀가 새카맣어요. 정말 4월에 혀를 봤을 때 좀 절망적이었죠. 저런 혀를 보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겠다라고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보충제와 천연물과 식이요법 또 항암제를 맞았을 때 15일 만에 혀가 황태로 변하고 그다음에 정상 한 달 만에 혀가 일단 딱 정상이 됐다는 건 이제 영양 성분이 정상 세포로 정상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5월 초부터 항암을 해서 6월 말에 CT를 찍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진짜로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이 말기암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아빠는 나을 것입니다. 제 1장에는 아빠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고를 11월 말에 할 건데 늦어도 12월 초까지 아빠는 의미 있는 CT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말한 대로 저는 11월 말에 탈고를 했고 12월 7일 날 아버지의 11월 말 CT결과가 나왔어요. 전의암이 다 줄었죠. 그리고 원발에도 우측은 없어졌고요. 왼쪽에 위그레스라고 해서 퇴축 상태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2cm 정도 지금 나면 더 줄어들었겠죠. 4월에 이제 CT를 또 찍을 거예요. 4개월 만에. 근데 지금 컨디션 상으로는 너무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세요. 3가지 항암제를 6번 맞았는데 이제 9월 말에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면역항암제는 적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오류가 나면 나를 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언제 날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가볍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신 부종이 났죠. 다 부어올라서 휴렉처럼 변했어요. 귀도 붓고 코도 붓고 전신 발진에 몸무게가 3kg가 찔 정도의 부종이 왔어요. 만약에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기도가 부었다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으면 돌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다음에 또 만약에 항암제를 쓰잖아요. 하이퍼 프로그레싱 디지즈라고 해서 고진행성 종양이 돼요. 그 전보다 50% 이상의 속도를 증식을 해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항암제를 썼는데 더 이상 줄지 않고 암이 는다, 커진다 이러면 이거는 뇌성과 부작용으로 보시고 항암제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냥 항암제가 맞고 있는다고 해서 암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9월 달에 항암물 중단을 선택을 하는데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선생님 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역사니까 가능하죠. 저는 준비를 다 해가서 논문 준비를 해서 다 가서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하면 이거 하이퍼 프로그레싱 디지즈라는 건데 날씨 달 텐데 어떻게 더 맞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저는 따지려고 했는데 결정하라고 해서 저는 그럼 안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중단을 했죠. 그렇지만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10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병원에 치료받지 않고 10월, 11월 두 달을 지냈고 12월 초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작가님은 이제 제가 두 권인체에 인터뷰해 보니까 식이 관리가 굉장히 저는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 암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가요? 어떤가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네. 말기암은 특별히 처음 한 두 번까지는 좀 줄어드는 척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치가 나은 종양표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양표지자 AFP도 있고 암종에 따라 CA19-9도 있고 CA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다 제 책을 보시면 암 줄기세포성 표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0기에서 2기까지는 이 종양표지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기암 이 종양표지자 수치가 막 만 배씩 높아요. 100배, 만 배 이렇게 높거든요. 이거는 0기에서 2기암과 다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0기에서 1, 2기는 암세포고 이 4기암, 암 줄기세포가 발현이 돼서 이 수치들이 올라가는데 AFP, CA19-9, CEA 이런 수치들은 언제 측정이 가능하냐면 태아 때 발생되는 그런 항원들이에요. 태아, 배아세포 때 배아세포가 중지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수정난이 10개월 만에 3k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성장인자 어떤 그런 항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아 때. 그런데 왜 4기암에서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바로 요즘에 최신의 이론입니다. 2000년, 또 2010년, 2020년에 와서 엠브로이닉 세테오리라 해서 캔서와 암과 배아세포가 성장 기전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고 그때 발현된 배아 때 발현되는 그런 분자 기전 또 이런 성장인자들이 이 말기암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기암을 죽이는 약들은 태아를 대거할 때 쓰는 그런 약재들을 천연구를 써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억제하는 항암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왜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4기암의 생존률이 1%도 오르지 않고 똑같은 이유가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하는 항암제, 표적제, 면역치료제가 거의 전무한 것이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걸렸거나 혹은 말기암을 둔 가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에게 했던 암관리법 5가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이요법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정신력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몇 년은 살 건지 선택을 하라. 80세였는데 제가 처음에 아빠 15년은 더 살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살 건지 죽을 건지 웃으시더라고요. 엄마가 15년은 너무했다. 95세는 암 걸린 사람이 좀 너무 오버다. 그럼 10년만 살까요? 그럼 우리 10년을 더 사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빠가 여동생한테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벌써 작년 4월이고 오늘 2월 말이잖아요. 벌써 1년이 또 벌써 지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90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은 문제 없을 정도의 지금 체력이세요. 그리고 식단 준비하고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를 채우자. 그래서 15가지 보충제를 채웠고 또 천연물을 통해서 7가지 천연물이 들어간 그런 특허 제품을 통해서 모든 신호 전달 암이 올 수 있는 모든 신호 전달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이유는 암은 한 가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EGFR 변이가 있다. 이대사를 막는다. VGFR을 막으니까 아바스틴으로 막는다. 알크를 막기 위해서는 뭐로 막는다. 알림타로 막는다.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 치료제는 딱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막는데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 그다음에는 뇌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요. 4개 암은 그렇게 6개월 하다가 또 한 뒤에 또 바꿔요. 새로운 걸로. 하나의 표적만 막는 거. 그런데 암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암이 오는 이유는 사실 수십 가지의 병의 결과인 거죠.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것에 수십 가지의 결론으로 나타난 게 암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표적을 천연물과 보충제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저의 요법이 효과가 빠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죠. 항암제는 단 하나만. 표적 치료제는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그것도 표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해서 무슨 변이가 있습니다. 알크 변이가 있습니다. VGFR 변이가 있습니다. EGFR 변이가 있습니다. 헐투가 반영됐습니다. 에스트로겐 과발현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씩 그걸 막는 거죠. 그런데 암이 그렇게 몇 가지만 늘어오는 게 아니에요.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제가 NGS라고 염기서열 변화, 유전자 변이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포독성 항암대를 씁니다. 1세대 1960년대에 나온 항암대인데 독이죠. 정상세포에도 엄청난 손상을 주고 그걸 막는다고 해서 잠시는 증식을 억제시키니까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증식을 억제하지만 뿌리까지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 암 줄기세포는 뿌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수정량 하나가 3개월 만에 10kg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식욕법을 강조하느냐.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부터 암이 좋아하는 환경, 산성환경, 염증이 있는 환경, 저산소 환경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산성을 약 알칼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산성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육류, 우유, 밀가루 다 몸을 뭐로 만든다? 산성화를 만든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야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로 변화된다. 좀 심플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죠. 보충제 수십 개 먹어도 내가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너무 심플해요. 사실 암을 고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협력. 말기암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똑똑한 분이 환자가 못 읽어요, 책을. 말기암 책을 읽으세요. 요약 정리하시고 방향을 딱 잡으세요. 한 분의 최장암 환자 조직검사를 하고 마침 그 주에 제 책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책이 나왔다 목요일 날 보고 이틀 동안 보고 약국으로 토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따님이. 정말 제 1세에 오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찾아갖고 오실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형광펜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줄 거 같고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님의 요법이 굉장히 신뢰되고 맞는다 해서 식이요법부터 하고 보충제 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아까운 시간 기다리지 말죠. 결론은 그분도 최장암 아버님이 4기셨어요. 몸무게가 남자분이 51kg. 되게 약하신 거거든요. 그런 저체중에서 혈액 수치도 백혈구가 4점대. 원래 정상에는 건강한 정상이 6점대거든요. 4점대에서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 2 이렇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져서 진짜 한두 번 맞으면 그 항암제를 이겨낼 체력이 없어서 맞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 한 혈액 검사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살펴보니까 혈액이 안 떨어져요. 4에서 그냥 4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잘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똑똑한 한 분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환자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아까 항암제 설명해 주실 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항암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머리를 탈모하고 밀어야 되고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이거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을 거기에 작용해서 두 개가 못 되게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 여러 사이클 단계에서 S기, G1, M, G2가 있으면 G1을 막으면 S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못 되게 하는데 S기에 막 몰려 있다가 얘가 어떤 게 되냐면 다핵, 핵만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다핵, 거대, 암세포가 돼요. 얘가 바로 암줄기세포로 가는 직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이 세포독성 항암제도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게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셀이라고 이것도 최신 이론이에요. 최신의 그런 결과죠. 논문 결과인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얘는 암줄기세포로 갑니다. 항암제만 계속 맞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증식제라고 해요. 증식을 억제하고 뿌리까지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증식을 아주 좋으면 80% 정도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일단 수술 가능한 유방암이다. 유방암 부분은 없애고 그다음에 증식제를 쓰면 관리가 되는 편이죠. 수술이 가능한 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쓰면 잔존암을 좀 암세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기암은 수술이 안 되잖아요. 항증식제만 써서는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거가 좀 보이시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줄기세포까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첫 번째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 펄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표적 치료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냥 한 가지에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변이 검사를 해서 어떤 것이 발현되는지 봐야 돼요. 발현이 안 되는 암은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에스트로겐 과발현이니까 타목시펜을 쓴다 이렇게 되고 헐투다, 허셉틴을 쓴다. EGF가 발현됐습니다. 검사제 그게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표적도 쓸 수가 없죠. 표적이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6개월, 최대 6개월 아주 특이한 경우는 1년, 2년 쓰겠지만 항상 뇌성이 따른다는 거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부정이 언젠간 온다는 거 항암제가 세 번째가 굉장히 면역항암제라고 카터 대통령이 90세, 흑색종인데 이 면역항암제를 받고 완치가 됐는데 바로 어젠간 그제 인터넷 기사에 떴어요. 99세인데 뇌에 전의가 되셨대요. 뇌에 전의돼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전의가 돼요. 면역치료제를 써서 그래도 90세, 9년을 더 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PD-L1, PD-1 뭐 이런 발현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발현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에는 세포독성항암제가 그냥 면역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쓸 게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발현이 지표가 없는데 이제 한 대씩 맞으려면 한 달에 5, 6백? 오, 비싸네.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환자들은 그냥 부락이라도 작품 행정으로 한번 써보는데 PD-L1 0%. 그때 써봤자 키트루다를 저희 아빠는 PD-L1 80% 발현이어서 4기고 80% 발현되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도 6번밖에 못 맞았어요. 원래 2년을 맞을 수 있는데 6번 맞고 부작용이 너무 낫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지식을 가져야 자기는 선생님이 선택하세요라는 게 많아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자신이 없잖아요. 선생님도 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신약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이런 신약 승인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 약이 2개월 기존 약보다 실험 세상에서 2개월도 산다 하면 승인이 나와요. 조금 나아지만 승인이 나고요. 네. 기존보다 2개월만 나아지면 신약 승인이 나는 거예요. 임상은 아직 신약 승인이 아닌데 실험인데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제가 정리해보면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번식을 막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전의를 막아주는 건가요? 아니요. 전의를 막아주는 건가요? 증식.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니까 이 중간을 과정을 끊어주는 거예요. 잠시는 증식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그대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증식이 계속되면 전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개념이라고요? 증식이 커지면서 이제 중시 암이 막 5cm, 3cm 중심부는 혈관으로부터 되게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미세한 모세혈관이라도 뚫어당겨요.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만들어요. 얘가 살려고 없던 혈관을 만들면서 그게 전의가 일어난 거예요. 암이 커지면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중심부는 저산소가 돼요. 그럼 얘는 살고자 혈관을 만들어내요. 모세혈관 같은 거를 막 갑자기 만들어서 혈관을 타서 이게 오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다시 다른 부위로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 암 중심부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신생 혈관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게 신생 혈관 억제제, 아바스틴. 그러니까 혈관만 억제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신생 혈관 안 맞는다고 암이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표적 치료제는 이제 발현의 단계를 끊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한 표적. 하나의 세포막에 신호 전달의 수용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암환자, 말기암에 발현되는 이 수용체는 정상에는 발현되지 않아요. 약간 세포막이 미친 거죠. 신호 전달이 약간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난 환경들이 있었다. 그럼 면역환제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냐고요? 그러니까 세포독성은 증식을 막아주는 거고 표적 치료제 하나에 그걸 막아주는 건데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우리 몸에 백혈구 내의 T세포라는 것이 적이 오면 얘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킬러. 킬러의 역할을 하는 앤데 이 암환자는 이 T세포가 갑자기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암이 와서 막 해도 이 T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바보가 돼서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이 면역항암제는 얘를 깨워주는 거예요. T세포를 깨워서 저걸 인식해. 근데 그것도 T세포가 잠자고 있는 암인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T세포 멀쩡한데도 암 따른 암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T세포가 갑자기 부작용은 나를 적으로 요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특성에 따라서 쓰는 거지 이게 뭐 좋거나 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가 돼야 해당이 돼야 쓰는데 케이스가 일도저도 아니면 1세대밖에 쓸 게 없다. 세포독성항암제를 쓴다. 그래서 작가님이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항아음식 준비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아음식 준비법은 그냥 인스턴트는 여러 번 안 되고요. 흰색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일단 밥은 작곡밥 작곡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현미에 있는 미네랄 그런데 흰살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은 꿀뚝꿀뚝 잘 넘어가고 포도당은 공급해 주는데 영양은 별로 없는 거죠. 콩도 넣고 귀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조수수 그런 거에 다 각각의 작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그런데 왕환자들은 소화능력이 떨어져서 이 작곡밥을 좀 드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불려서 조금 더 이렇게 물에 거의 죽에 가깝게 그렇게 끓이셔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말 조금의 흰살을 넣어서라도 조금 드셔야 되는 영양결핍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영양실조로 안 가게끔 밥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저희 엄마가 누룸 그 이렇게 작곡밥을 한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눌렸어요. 콩 넣고 작곡을 여러 가지 작곡을 해서 눌려서 집에서 누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온 날은 정말 따뜻한 국물류밖에 안 들어가요. 밥, 반찬, 매운 거 못 먹을 때는 그 며칠은 소화가 안 되는 항암제 만든 며칠은 그 작곡밥으로 만든 누룽지 시판에는 그런 좋은 누룽지는 없죠. 그거를 두껍게 해서 그거를 끓여서 드시면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고 그 다음 저는 달걀 삶은 달걀 5년 먹었습니다. 1등급 1번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5년 내내 먹었고 지금 5년 동안 아침마다 몽땅 한 8가지 갈아서 먹었어요. 야채를 집에 사과는 있죠. 사과 반 개. 양배추, 브로콜리 찌세요. 살짝 찜기 찌고 파프리카 당근도 소화가능이 약하신 분은 당근, 토마토도 살짝 거기다 같이 다 넣고 찌면 돼요. 그럼 벌써 7가지 되죠. 오이 좀 생으로 항암할 때 너무 센 거가 안 되는 분들은 익힌 것만 드시고 적당 2기 정도는 오이 정도 넣어도 돼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것도 살짝 찌고 그래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찢어서 등덩등덩해서 딱 찐 다음에 잘 갈리는 믹서기에 다 넣어요. 딱 넣어서 갈아요. 근데 이게 골고루 야채를 이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씹어서 먹으려면 항암 중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해서 갈아서 죽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 죽염 조금 넣고 저는 액상 오메가 거기다 넣고 그 다음 동결건조가루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녹즙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야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여기는 동결가루에 저는 요즘은 이제 꿀 하루에 한 포 정도 고기 타서 먹든지 물에 타서 생수병에 타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 10가지 8에서 10가지 녹색 채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녹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산성화를 약 알파리로 가장 빠르게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거의 18가지 20가지를 아침 한 끼에 항암력이 있는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제 피부를 보세요. 지금 화장도 했지만 사실 그냥 맨 얼굴도 광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3차 항암부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혈색이 달라집니다. 보충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보충제도 사기는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끼에 20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섭취를 하시면 항암도 되게 쉬워져요. 해독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 계란 번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달걀을 하셨잖아요. 이게 1, 2, 3, 4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산지 어떤 생육 환경인지 그다음에 닭의 번호가 써 있는 거죠. 네. 맨 끝에가 1, 2, 3, 4가 돼 있는데 일반 닭장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사료를 먹은 애는 4번 가장 일반적인 거죠? 네. 4번 이 영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 계란의 노른자에는 4번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3번 조금 더 나은 애 2번 조금 풀어놓고 키우네 1번은 이제 이렇게 목초를 먹이고 이렇게 닭 목한 애 1번 달걀을 우린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노른자가 달라요. 진짜 냄새도 없고 매일매일 제가 5년을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전에 달걀을 먹으려면 퍽퍽하고 못 먹었거든요. 4번 달걀은 딱 맛이 틀려요. 노른자에서 맛이 틀려요. 비린 맛이 나요. 근데 1번 달걀은 되게 고소하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아요. 우리 몸은 오메가3가 필요해요. 세포막에 인지질을 둥둥둥둥 크게 해주고 세포막을 신호전달을 잘하게 하는 오메가3가 해주거든요. 우리 몸은 지금 6가 너무 많아요. 오메가6가 과다. 1대20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인은 오메가3 대 6가 1대20 건강한 사람은 1대2 그러니까 20만큼이면 이걸 낮춰주고 얘를 올려줘야 되죠. 오메가3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10판대는 생선 오메가 알티지 오메가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드셔도 되는데 암환자한테는 부족해요. 제가 그 작가님 말 듣고 1번 달걀을 또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어떻든가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노른자가 노랗죠. 저도 이게 뭐 1번 사업은 얼마나 다르겠어. 달라요. 이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말씀해서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색깔부터가 노른자가 아주 주황빛이 납니다. 1번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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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라는 걸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암연구소에서 디자이너 푸드라고 3단계 2단계 1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야채와 과일들이 그 피라미드 푸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단계는 과일류 블루베리 당 2단계는 양파라든지 녹색 샐러리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게 다 들어가고 1단계에는 생강 마늘 1단계가 생강 마늘 양배추 당근 샐러리 녹색 2단계가 양파 녹차 강황 통밀 현미 감귤류 가지료 십자학과 3단계가 키위 딸기 오이 버섯 보리 베리류 이거를 그냥 매일 이만큼 다 드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정도 먹죠. 1, 2, 3단계에 있는 디자이너 푸드에 있는 걸로 식단이 거의 구성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 근데 야채를 얼마만큼 드세요? 아침 식사로? 아침 식사로 한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두 손으로 두 손 가득 이거 한 번이에요? 두 번 이게 한 번에 다 먹는 거죠. 한 끼 한 끼 식사가? 그 정도를 갈아서 먹는 거죠. 내 손에 이만큼 손에 이렇게 집히는 정도 한 끼 한 끼 이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정도 이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키는 게 어렵죠. 사실 지속력 실행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식이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이 이해해야 되는 치유의 첫 걸음은 뭘까요? 가장 핵심은 야채 섭취를 극대화하라. 이전에 샐러드도 먹었어요. 샐러드로 먹었어요. 잘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요구하는 양만큼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극대적으로 한 대접은 드셔야죠. 갈아서. 그런데 거기에 거의 스무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정도로 드셔야 돼요. 한 끼는 최소한. 관리를 더한다 두 끼 드셔야죠. 그 대신 체중이 너무 저체중인 분들 이걸로 식사를 대용하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밥을 드시면서 요거를 좀 드셔줍니다. 너무 최장암이라든지 너무 소화를 못 시키는 간암비암 이런 분들은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면 이것도 드시고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서 밥을 세 끼를 다 드셔야 돼요. 저는 너무 과체중이었으니까 줄이려고 정말 유방암 서른 살 먹은 싱글 아가씨고 삼중윤성 유방암인데 정말 12월 초에 왔을 때보다 2월 초에 저를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10kg 딱 감량이 됐고 항암을 두 번 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항암제 키트로다를 봤는데 머리가 안 빠졌더라고요. 머리 그대로고 얼굴 색이 흰색으로 변해서 온 거야. 예전에는 약간 야식을 많이 하고 술 치매 뭐 그런 걸 많이 한 야식파였어요. 약사님 먹지 마시고 커피 끊고 야식 끊고 그리고 야채 갈아서 몽땅 갈아서 먹는 몽땅 그래서 했더니 힘들지 않게 10kg가 감량되고 뭐 되게 항암이 쉬워요. 약사님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암 줄기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줄기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암 세포하고 암 조직이 이렇게 크잖아요. 5cm다. 2.5cm다. 그러면 여기에 암 세포도 있고 암 줄기 세포도 있고 섞여있는 거. 여러 세포가. 일반 항암제는 암 세포 정도를 커버하는데 암 줄기 세포는 가만히 동면이라고 그러죠. 잠자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1기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4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전이가 됐어. 1기 때 주변에 암 줄기 세포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거는 측정 0.5 이상은 돼야 CT MRI를 보이는 거예요. 0.3 0.2 0.1은 있는데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가만히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부분 절제만 하고 똑같이 1년 반을 하면 얘가 타이밍이 와서 얘가 전의를 하는 거예요. 암 줄기 세포는 일단 발현하면 속도는 걷잡을 수 없다. 일단 씨앗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Seed and Soil 이론이 있어요. 바로 시드 and Soil 시드가 암이고 암 세포고 소일은 토양이에요. 이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암 이론인데 토양이 되면 싹이 발현하는 거예요. 그 토양이라는 걸 제가 얘기했죠. 산성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 염증성 환경이면 딱 딱 트위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주로 우리가 먹는 시기 또 스트레스 이런 거를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몸이 딱 토양이 되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치맥 먹고 그렇죠. 돈까스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너무 완벽한 토양이 돼서 어머 이제는 발아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 싹이 커야겠다 라고 암세포가 인식하고 이제 암줄기세포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끔 눌러야 돼요. 지금 저희 아빠도 컨디션 되게 좋지만 슬슬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모임에 나가시면 암환자 있다고 메뉴가 바뀌지 않죠. 고기죠. 고기 돼지고기 막 드시고 오셨는데 등에 정말 쫙 돋아요. 발진이 쫙 막 간지럽고 아빠 지금 보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오니까 어때요. 바로 이렇게 바로 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암세포가 한두 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게 오니까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시기를 더 타이트하게 절대 앞으로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알죠.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도 갔더니 귀띠에 예전에도 작년에 뾰드락지처럼 난 게 이만해졌잖아요. 근데 여기 귀에 또 생긴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약 바르고 아빠 또 뭐 드셨나요. 아빠 나 몰래 또 뭐 드셨군요. 그랬더니 뭘 먹고 있는지 간식으로 뭘 먹고 있는지 했더니 강냉이를 강냉이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강냉이를 이제 남동생이 사던데 이렇게 포대로 된 거를 다섯 포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은 거예요. 아빠 이 강냉이에 뭔가 뭐가 안 좋은 성분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강원도 옥수수일 리가 없고 GMO로 미국 수입사는 옥수수로 튀겼으면 유전자 변이 옥수수인데 이거를 다섯 봉지나 먹었으니 요만한 봉지가 아니고 큰 포대로 파야잖아요. 그래갖고 당장 갖다 버려라. 끊고 계속 점검을 받는 거예요. 아빠 지금 피부 내 피부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바라대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아빠가 지금 관리 잘해야지 당황 지금 만기한 환자들의 희망이신데 80세의 희망이신데 아빠가 지금 아빠 혼자 보인 게 아닙니다. 금식 조심하시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또 몸에 뭐 난 거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환경 확 바꿔주니까 염증이 날라고 했다가 싹 없어지죠.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작가님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암세포의 시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 말씀대로 환경이 되면 발현을 한 거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만 발현하지 않았을 뿐인 거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유전적인 걸 많이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후천적인 요소가 암 발병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의 영향은 한 정말 5에서 10% 만약에 유방암이다 브라카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을지라도 유전적으로 그런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는 토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은 환경을 바꾸므로써 질병의 발현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 이게 21세기 최신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암이면 나도 암 무슨 당뇨면 부모가 당뇨면 나도 당뇨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혈압이 있어서 나도 혈압 이게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혈압 조절할 수 있고 더 늦게 발현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모발의 환경인데 우리 몸에는 매일도 왜냐하면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 DNA 전사라고 하는데 여기 DNA를 내가 ABC 하면 얘도 똑같이 ABC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CC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얘 잘못됐어 얘는 없애 세포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사멸을 하는 P53 유전자가 있어요. 얘가 작동을 막 하면서 어 잘못됐네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지 DNA의 복제 시스템이 오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사요. 그런데 이제 P53이 이 변이된 거를 처리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이가 누적이 되면 얘가 오버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너무 변이를 많이 시키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P53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얘가 확 꺼져요. 아예 얘가 기능을 뭐든지 과부화되면 그렇잖아요. 얘가 딱 작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암으로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P53에 대한 검사가 나와있어요. 검사제에. 잘 보면 P53 네거티브면 그래도 암 억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고 포지티브2 정도면 얘 작동 못하는 얘에요. 대부분 말기암은 P53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걸 살리는 항암제가 있냐? 없습니다. 이런 건 천연물로 살리는 거예요. 작가님은 항암치료에 있어서 복춘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복춘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춘제가 필요한가요? 일단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고가 굉장히 극혈구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임파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올려주는 유지하게 하는 베타글루칸 이런 거나 또 액상칼슘제 또 액상오메가 저는 씨앗오메가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랑 기본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니까 비타민 D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런 거 보충을 미리 해야죠. 이런 보충제는 포적치료제나 면역암제 이거 다 공통일까요?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스가 올라갈수록 암이 영양소를 다 뺏어간다고 보면 돼요. 혈관도 막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죠. 영양소도 가져가는데 먹은 만큼 에너지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살이 급격히 빠진 이유가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 원래 정상 대사는 하나를 먹었으면 36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 쪽으로 영향이 가면 이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다 암으로 가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급격히 살 빠지는 거 말기암에서 체중저하 다 영양 부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보충을 많이 해요. 다각면으로 미네랄 보충.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다 그거는 드시고 있어요. 비타민C 고함량 비타민B 고함량 드시는데 비타민B와 C로 고칠 것 같은 건 암 환자가 없죠. 비타민C, B랑 C 안 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기본으로 그건 다 드세요. 저도 먹어요. 그렇죠. 그거로는 암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충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책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제가 쓰는 보충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세포를 살리는 비타민B하고 비타민C는 반짝 근데 그건 다 수용성이라서 한 번 쭉 소변을 누면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와 비타민B는 우리 몸에서 쓰는 게 조금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고암티만 못 배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출이 돼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B 합성 비타민C는 암 환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합성인데 지금 간 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고암량의 합성 비타민C 6,000ml를 먹어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암이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먹으면 암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시더니 암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고 재책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엄청난 팬츠기에도 되게 두꺼운 분인데 왜냐하면 비타민B와 비타민C는 에너지를 줘요. 잠깐은 커피 마신 것처럼 반짝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거는 에너지는 항상 교감신경을 확 돌게 해서 에너지를 줘요. 항진을 시키죠. 근데 암 환자는 어때요? 원래도 항진되어 있어요. 부교감이 다른 유튜브에 보면 제가 얘기하고 부교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원래 깨져 있는데 비타민B, 비타민C 계속 더 억울시켜주면 몸이 암 환자의 몸과 맞지 않아요. 비타민B와 C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낮춰주고 부교감을 올려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비타민B와 C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지. 면역함제 부작용을 취소하기 위해서 천연물을 금조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T세포를 새롭게 하는 거에는 면역항암제밖에 없었는데 면역항암제를 계속 맞을 경우에 T세포의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를 맞을 때는 보충제로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써주면 조금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의 논문에 면역항암제 자체가 나온 지가 몇십 년 안 된 약이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그러나 오메가3도 생산 오메가 이렇게 너무 화학공성을 거친 오메가3 안되고 달걀에도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랬죠. 일반 달걀. 일반 달걀. 좋은 달걀. 먹고 시앗류에도 오메가3가 많아요. 그렇지만 시앗을 볶는다든지 너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견과류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과류는 따로 먹지 않고 있어요. 시앗은 어떤 걸 드시나요? 해바라기 씨 이런 걸 드시나요? 시앗을 먹지는 않고 시앗으로 여덟 가지 시앗을 실온에서 압착한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만 뽑아낸 그걸로 오메가3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앗을 먹는 오메가3 때문에 먹는 건데 그 오메가3를 압착해서 열을 가하지 않은 그 기름을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기름은 공기 중에 열을 가하거나 공기 노출되면 뭐가 있나? 산화 3패된다. 기억하세요? 저는 작가님 책에서 콩이 이렇게 암에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콩의 유효성분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니스테인의 항암과는 논문이 정말 수천, 수만 편이에요. 그래서 제니스테인을 먹기 위해서 두유를 드셔라. 근데 또 이게 약간 콩이 열성 음식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걸 먹고 갱년기 증세가 있는 유방환자들이 조금 더 열이 난 느낌이 있다? 그럼 좀 줄이시면 되죠.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게 식품은 과하지 않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최신 논문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최신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 천연물과 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맞고 있는 항암제도 주목나무라든지 이런 게 파클리탁셀 이런 거에 뽑아내서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항암제도 만든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로서 항암력이 증명된 논문으로 증명된 게 한 3천 종류? 3천 개나 있어요. 3천 개나 있어요. 근데 이런 천연물이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생강 많이 먹으면 뭐 속쓰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 세포를 막 죽이거나 막 혈구를 막 떨어지진 않잖아요. 품으로서 천연물인데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런 그 유효성분을 뽑아냈을 때 암을 죽이는 성분들이 지금 한 3천 개 정도 실험실에서 발견을 했고 논문 배경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썼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거 부작용이 없이 그 다음에 그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지금은 다 막을 수 있는 항암제가 없는데 천연물로는 있다는 거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알로에라든지 양파 포도씨 오미자 귤 껍질 강황 버섯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3천 가지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물류도 엄청난 약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으로서 쓰려면 막 1kg씩 먹어야 된다. 못 먹잖아요. 그거 하나만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물 연구가 가장 최신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공부 중입니다. 천연물 조합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이죠. 방금 천연물이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천연물하고 생약들이 우리가 암 치료제를 맞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시는 건가요? 최소화시켜주죠. 저희 아버지가 80세인데 시스플라틴 파크리탁셀 키트루다 암환자이신 분들은 내가 맞는 건데 유방암자 나도 맞았던 건데 3개월씩 이걸 3가지나 맞았단 말이죠. 저는 한 가지 시스플라틴 3개월 파크리탁셀 3개월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을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딱 조합이 3가지인데 이걸 평소에 한 번씩 80세가 맞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 저는 분해역 너무 심했고 시스플라틴 이런 거 맞을 때 아드리아마이신 맞을 때 파크리탁셀 맞을 때 관절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에요. 아려요. 손목이 아리고 무릎이 아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80세 아버지 원래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80세면 아빠 어떻게 걷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식사는? 괜찮아. 설삭기가 처음에는 있죠. 일과 더부룩하고 조금만 울렁거리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작용이 속하지도 않아요. 식사량을 조금 주는 거 외에는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나 너끈히 항암을 하는 거죠. 다섯 번은 아무 부작용 없이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상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청년물 보충제의 위력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작가님은 작가님도 암을 극복하셨고 아버지도 안 극복하셨잖아요. 결국 암치료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치료의 관건은 시기가 또 관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시는데 자긴데 전신전이인데 1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은 조금 저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조직검사 했다.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일 것 같다.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해야죠. 이때가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수술 잡고 한 달 두 달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황금과 같은 시기죠. 이때 가만히 있을 때 얘도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검사하고 대학병원에서 대기타는 시간들이 좀 길거든요. 그런 시간들에 정말 바로 식이요법부터 보충기요법을 하셔야죠. 그럼 벌써 이걸 함으로써 암이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수술 항암 방사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병행을 하시다. 이것이 바로 통암요법 컨비네이션 테라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신의 요법입니다. 그러면 그 사기의 전신전의가 되신 분들 같은 거 오면 뭐라고 말씀해주세요? 지금 시기요법부터 책을 일단 읽었는지 보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빠꾸가 돼요. 그냥 빈손으로 또 오세요. 검사지를 가져야지 제가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혈액검사의 모든 상태가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영향 상태가 어떤지 항암제 부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지금 몸안의 CRP를 통해서 ESR 뭐 이런 걸 통해서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간 수치의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런지 본 정상인데 혈당과 콜레스토리 너무 높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오면 혈액검사지 꼭 제가 꼼꼼한 아 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래요. 선생님이 다 정상이에요. 선생님이 보시는 건 다 그냥 너무 범위가 넓어요. 조금만 낮아도 좋은 거고 조금만 높아도 좋은 건데 저는 더 타이트하게 봐요. 뭐가 문제인지를 혈액검사를 찝어내는 거죠. 제가 거의 일타강사처럼 너의 문제는 무엇이다. 쪽집게처럼 쪽집게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찝어주고 그것부터 교정이 나가는 거죠. 일단 식이요법은 아직도 저한테 커피는 먹어도 되냐고 한 잔은 괜찮게 그러면서 리젝 그럼 식이요법 안 하실 거면 저하고 상담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뭘 먹어도 되냐고 아직도 저한테 물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불가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막 그냥 저 만나겠다고 약국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세요. 아무 준비 없이 제가 그러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식이요법 하시고 책 읽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또 낭비되잖아요.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바로 저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식이요법 하시고 도대체 내 혈액검사지 수치 있잖아요. 그걸로 표로 좀 만들어 오세요. 막 그냥 중구난방 오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변기 제가요 와서 썰을 푸시는 거죠. 몇 년도 무슨 암이었는데 또 제 언니가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 오시면 한눈에 짝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말로 하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적으세요. 본인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적고 혈액검사진은 몇 월 몇 월 작년 거를 제가 비교해서 일일이 항목별로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분류를 해갖고 표를 딱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그러면 너무 심플하게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놓칠 수 있는 이렇게 보다 보면 50페이지 가져서 나보고 보라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갖고 오시면 제가 찍어낼 시간이 더 많고 놓치질 않죠. 그렇죠. 디테일을 놓칠 시간.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치, 이 수치. 그래서 이런 보충제를 써야 됩니다. 딱 5분이면 나올 거를 그거를 제가 보고 막 1시간씩 그러면은 서로한테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은 기본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운동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암환자분들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환자들은 저는 걷기 산책 산책 지금 뭐 어떤 뭐 어려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산책으로 해서 서서히 만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3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파클레 탁시에 맞을 때는 딱 할머니 몸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축을 해줘야 돼. 남편이 딱 구축을 하고 붙잡고 한쪽 바로 붙잡고 이렇게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 진짜요? 그거 없이 그냥 저보다 더 황암을 잘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80세 항암을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 드리자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님이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랑 폐암이셨는데 4기셨는데 항암제 한 번 맞고 폐렴이 생기신 거예요. 그 폐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씨 탄소 마스크를 깨시니까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병실을 오시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도와드리겠지만 지금은 식사를 못하시니까 너무 정말 저희는 항암제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폐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부작용 폐렴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보질 못하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오셨는데 또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으로라도 오셔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콧줄을 끼고 계시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일단 7, 80대 환자들은 항암제를 한두 번 맞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진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몇 차례 맞는데 노인분들은 항암제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죠. 견디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암환자들의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하다. 충분하죠. 그 설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설탕이 드는 음식 많잖아요. 음료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 1인당 1년에 16kg를 설탕을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50kg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드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심껏 먹는 음료수 차가 아닌 음료수에는 다 설탕도 아니고 인공 감미료가 더 설탕보다 몇백 배씩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감미료는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혈당을 올리는 거는 암환자에서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혈당부터 물어보는데 병원에는 혈당검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해보면 항암제 부작용 맞기 위해서 부심피증 호르몬제 104m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요. 오늘도 최상암 환자 제 친구인데 200이잖아요. 공복혈당 200이요. 네. 그럼 또 병원에서 엄청 센 당뇨약을 처방하세요. 악순환인 거죠. 항암제를 맞으려고 부작용을 맞으려고 약을 보고 있는데 또 당뇨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보충제를 쓰시고 그래서 식욕법 입이 달아지게 제가 지금 유튜브 와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채식 식단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달걀도 쓰고 해삼을 제가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또 따끈따끈한 사연인데 지난주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키가 4cm가 줄고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말기암인데 노인뿐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32살, 32살. 아니 이게 최장암이신데 왜 이렇게 됐죠? 너무 식사가 안 됐나 했더니 어설프게 누가 쓴 책을 본 거예요. 말기암 책을 보시고 되게 익명하신 분인데 오대산에서 낳으신 분인데 그분의 거를 보고 끊은 꽃, 야채, 채소, 녹즙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양이 덜피되면서 제가 그랬죠. 암에 막 증식할 때는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암한테 가죠. 암으로 가니까 정상세포 갈 수가 없으니까 키가 4cm가 줄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채식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해산물을 통해서 해산물을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전복도 있죠. 문어도 있죠. 새우도 있죠. 오징어도 있죠. 황태도 있죠. 산산, 생선도, 미역도 있고 톡도 있고 김 김도 있고 파래도 있고 이런 건 정말 다 항압력이 강한 거예요. 바닷가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것도 먹고 달걀도 먹고 그럼 꼭 고기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새우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양을 채워야 돼요. 그냥 미네랄을 채워줘야지 채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는 그렇게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통탄을 하시면서 그때 약사님 책이 안 나와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따라 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식이요법 충분한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작가님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아버지와 함께 희망이잖아요. 암환자들한테 암환자가 그런 분들한테 3개월의 기적을 만드는 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산다. 여러분 마음부터 말부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1%도 좋아지자 더 나빠지죠. 그러나 나는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 방법을 나는 찾을 수 있어 난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또 몇 배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나는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좋아져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좋아질 거고 난 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화할 때 달라지고 그게 한 50%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180도를 전환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항암제만 맞는다? 나을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아서 자기암은 10% 미만이에요. 특별한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5년 생존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꿔야 되고요. 잠자는 습관도 바꿔야죠. 잠을 다 못 잘 말기양은 이미 너무 황진되어 있어서 근데 커피를 못 끊는다? 나는 죽겠다라고 작정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커피를 마시면 밤마다 너무 후회를 하고 천연 수면제 같은 거를 천연으로 된 제품을 먹어요. 또 황진된 걸 눌러줘야 되니까 나 또 바보 짓을 했네. 옛날의 습관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왠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커피 라떼를 꼭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 현재의 내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해 본 건 뭐냐 몸은 너무 정직하다.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에요. 바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내가 넣어준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암이 남편 때문이네 뭐 때문에 얘기할 거 없어. 누가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암이다. 이거는 좀 변명이고요. 직면을 해야죠. 정직하게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직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서부터 고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한테 3개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바라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파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파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찾으시는 분들이 제 메일에도 엄청 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래도 작가님 영상이 많이 퍼져가지고 혈액검사지를 첨부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메일에? 아, 피디님 메일에? 작가님 연락이 안 닿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작가님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하고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약국에 너무 전화가 빗발쳐서 직원들이 지금 약국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약국에 전화하시지 마시고 저랑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에서 열방약국 채널을 추가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변기와 치료 현황 또 불편한 부분들을 일단은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응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너무 묻지 마시고 카카오톡 열방약국 채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작가님 약국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는 제가 일반 전화번호를 바꿔놨어요. 핸드폰으로. 010-9112-9843인데요. 여기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 영상이 올라간지도 벌써 꽤 됐잖아요. 두 달, 두 달, 세 달 됐나요? 두 달 쫓고 만났죠. 이제 두 달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첫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작가님 만나서 작가님 상담을 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좀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작가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나아진 케이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있죠. 최근에 정말 저도 너무 기뻤던 케이스는 정말 2월 초에 유튜브가 뜨자마자 원주에서 이걸 보고 그냥 약국으로 무작정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어디 계시냐 했더니 국립안센터에 입원 중이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아니 환자 상태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일장에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드신 보충제를 다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검사지와 혈액검사지라도 최소한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빠꾸를 세 번을 한 거예요. 세 번 원주에 사시는 분을 원주에서 그래서 한 번 오셨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또 이제 검사지랑 가져오셨는데 조금 미비했어요. 검사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빠꾸를 시키고 또 세 번 오셨을 때 약을 이제 조금 최소한으로 드렸는데 부인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저를 감동시켰어요. 우리 아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내 꼭 낫지 않아도 됩니다. 약사님 그냥 제가 최선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드려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드실 수나 있을지 제가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약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또 정말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달 좀 넘게만에 오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봤어요. 워낙 많은 환자를 보니까 예약도 안 하고 오셨길래 예약을 안 하고 오셨나 했더니 약사님한테 꼭 보고 다시 재구매하려고 왔습니다. 하시는데 국사님이 지금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폐암 4기셨어요. 정말 첫 번째 사진은 완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암으로. 정말 까만색이 보여야 되는 까만색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인 사진에서 이제는 암이 많이 사라진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시냐. 사모님 상태가 어떠시냐 했더니 당연히 퇴원하셨고 기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계시다고 약에 더 떨어지실까 약을 더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원주에서 서울을 그냥 한 걸음에 그냥 오시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사진 자체를 보면 한 달 만에 그런 폐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놀랐고요. 제가 뭘 많이 도와드렸다기보다는 그분의 간절함, 기도의 힘도 엄청나게 한 99%는 그거에다가 기도의 힘의 1%의 저의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4기면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4기 생존율은 한 10% 많이 봤을 때 10% 근데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중에서도? 네, 안 좋았고 병원에서도 좀 어렵다라고 하신 상태였거든요. 작가님께서 혈액검사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 거를 봤을 때 느낌을 알까 어떠셨어요? 안 좋죠. 얼마나 안 좋았어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폐암 환자가 입원했다는 거는 숨쉬기도 힘드신 상태고 그런 상태였죠. 두 번째 오셨을 때 미비하다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미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혈액검사지가 너무 항목이 적었던 거죠. 검사... 네, 한 5, 6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기수가 높기 때문에 좀 봐야 될 항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지난번 것도 봐야 되고 현재 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뭐 한 4, 5가지 검사 딱 그것만 가지고는 항암제를 맞는 필요한 수치만 가지고는 제가 환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6개월 전 거라든지 그리고 최근 거에 혈액검사, 좀 전면적인 혈액검사지 그다음에 조직검사지에도 내가 무슨 변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한 거라든지 암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검사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세되신 분들이 무작정 약국으로 오세요. 그냥 몸만 오시는 거예요. 언제, 무슨 병이, 원바람이 뭐 2018년에 시작이 됐는데 19년에 뭐 전이가 됐고 어디 간이나 폐전이가 됐고 항암제는 뭘 썼고 그래서 현재 지금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좀 써오셔야 돼요. 그거를 말로 풀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에 딱 보면 1분이면 볼 거를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고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좀 지나간 병력을 써오셔야 돼요. 무슨 항암제인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는 또 유방암 사계신데 라오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출국한다는 거예요. 3일 후 출국인데 너무나 해맑게 그냥 약사님을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셨는데 그럼 유방암 사계신데 무슨 유방암이시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모르셨어요. 그러면 혈액검사제 가져오셨어요. 없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 세브란스더라고요. 세브란스 핸드폰을 달라 앱이 있어요. 중압병원은 환자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면 최근 혈액검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되게 해맑게 오셔서 선교사님이셔서 제가 화를 안 냈는데 다른 분이었으면 빠꾸 그렇게 오시면 빠꾸해요.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혈액검사지를 찾을 수 있게 앱을 깔고 이걸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항암을 하셨나요? 모르신데요. 또 임상만 12번 하셨는데 그분의 혈액을 봤는데 정말 작년에 휠체얼사고 입국을 하셨고 너무 상태가 어려우셔서 기독교 방송? CTS에도 방영이 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그래서 전국에 많은 믿는 분들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4기 암이시고 혈액검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종양표지자라는 거 한 가지만 약간 정상이 0에서 오면 8 정도? 그건 정상입니다. 4기에서. 제가 너무 좋아서 어머 성교사님 이거는 성교사님이 아무것도 몰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건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 성교사님은 별다른 치료 방법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만난 4기 중에 혈액검사가 너무 단기간에 정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도 중국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영양제 하나만 드렸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4기 환자인데 한 달에 55,000원 종합영양제 6개월분만 드린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 또 어떤 전능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4기암에는 가장 큰 치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4기암 환자들을 다뤘을 때 지금 극적으로 정상이 되신 분이 두경부암 환자도 계신데요. 그분도 사모님이세요. 얼마나 남편들이 또 주위에 지인들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다 좋아지면 그러면 그거는 그럼 여기서 제가 못 모시죠. 그렇죠. 그러면 기적인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그냥 딱 그 모든 기도 위에 숟가락 하나만 딱 얹은 거죠. 솔직히 숟가락만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치유의 큰 방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멘탈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좀 도움이 많이 되나 보군요. 네. 엄청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이제 좀 만나서 상담 받으려면 혈액검사가 필수니까 네. 검사지 어떤 것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톡으로도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일단 혈액검사지를 병원에서 다 뛰어와야겠죠. 몇 개월 칠 뛴 다음에 이제 표로 만드세요. 매번 저한테 요번에 또 혈액검사지 나왔는데 분석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전 거를 또 막 찾아서 보기가 지금 환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딱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그런 환자는 저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죠. 네. 기쁘게 상담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이게 사진으로 올려오시면 이걸 확대해 가지고 막 찾아서 보기가 그렇죠.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가로로 눕혀서 오시면 이게 세로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혈액검에서 받으러 갈 때 네.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가 이거부터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대학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동네 가정의학과 가셔가지고 네. 몇 가지 항목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항목들을 좀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혈구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해모글로빈 호중구 인파구 단액구 이게 이제 백혈구 관련 항목인데 이거 6가지 넣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수치 알아야죠. GPT GOT ALK ALP 이렇게 간수치 항목 넣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하나만 있잖아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당 혈당 수치 그 다음에 뭐 더 추가로 하실 거면 비타민 D 수치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에 신장도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어차피 한 번 뽑는 거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체크 체크하면 돼요. 비용 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 할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해 놓는 것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데 필수고 또 한 가지는 종양표지자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난소암이다 하면 그 특이한 종양표지자가 있어요. 그 종양표지자 자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종양표지자를 제외한 거는 모든 암 공통인 거고 그 종양표지자 내가 해당하는 암에 대한 거면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CEA 간암은 AFP 최장암 간암 이런 분들은 CA19-9 뭐 CA125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지는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마다 다른가요? 결과지가 조금씩 순서도 다르죠. 그럼 이제 항목을 검사명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직접 작가님의 실제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백혈구가 또 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WBC 백혈구 WBC 백혈구 RBC 적혈구 HB 해모글로빈 그 다음에 뉴트로필 N-E-U 호중구 그 다음에 림파구 L-Y-M 임파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C-H-O-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TG TG 중성지방 그 다음에 간수치가 GPT GOT ALP 다 간수치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ALK 이거는 그냥 간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장수치는 BUN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냥 VIT D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VIT 대문자 D 비타민 D 또 하나는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표준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신 분들은 소변 PH 소변검사도 추가를 하나 하시면 좋아요. 네. 소변의 PH를 알아보는 거 네. 이거를 가지고 표를 만드세요. 이 항복으로 3개월마다 또 지금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은 거의 3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종양표지자도 CA, AFP, CA19-9, CA125 이런 거 해당되는 거 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 수치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니까 수치의 변화 추위의 변화 네. 아 그 다음에 혈당이 있네요. 혈당 글루코즈 GLU 이렇게 해서 꼭 표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더 상담을 아 친절하고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양식으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날 수치를 입력해서 저까지 딱 가면은 너무 좋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결과지를 보고서 한 번 작가님 수치가 어떤 상태고 전상치가 어느 정도고 네. 만약에 그 수치를 뭐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뭐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20년 8월 5일이니까 제가 19년 6월에 수술을 한 번 했고 마지막 치료 후 1년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보충제를 별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충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아 그때는 이제 중요성을 몰랐군요. 그때 식이요법만 했을 당시였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꺼가 일단 백혈구 네. WBC가 5.48 네. 좋습니다. 5.48 4에서 10이 정상치인거죠? 가장 이상은 한 5.5에서 6.5 그러면 면역력이 아주 좋은 상태 이거 올라왔는데 RBC가 네. 적혈구가 3.84 밖에 안 돼요. 이거 왜 4부터 6이 정상인데 네. 한 4.5 정도 와야 되는데 약간 약간 떨어져 있죠. 네. 독혈구 관련 수치들이 차라리 늦게 올라와요. 네. 이런 거는 보충제를 쓰면 한 달 만에도 올라오는데 네. 그때 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이때 보통 보시는 분들은 4에서 6이 정상치라고 하니까 가까운 수치가 0.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0.1년밖에 괜찮은 거죠? 괜찮죠. 이 정도는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죠. 더 이상적인 정상은 아직 아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필 호중구가 53이었네요. 네. 모든 정상의 중간 범위는 좋은 거예요. 제가 임파구가 37 15에서 40 아주 좋은 거예요. 37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고요. 호중구는 조금만 더 내려와도 좋아요. 제 pH는 8이었네요. 식이요법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너무 야채를 많이 먹은 거죠. 조금 줄여도 되는 조금 나쁜 거를 또 먹어도 되는 pH 8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원래는 5였거든요. 5에서 8로 올린 거는 환골탈퇴 엄청 내 자신을 변화시킨 거고요. 5에서 8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럼 10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무조건 모든 사람은 5에서 8, 4인 거죠? 네. 5에서 8, 4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암환자는 5.5. 5가 많다는 거예요. 5.5.6.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거는 4기 암환자는 단백질하고 알부민을 체크해야 돼요. 프로테인 네. 프로로 시작하는 거 프로테인 그거 하고 알부민 ALBU 알부민 이게 이제 정상보다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암에만 영양이 다 쏠리고 정상 조직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좋은 프로테인과 영양요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4기 분들은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 수치다? 네. 특별히 챙겨야 되는 수치가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 네.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네. 특히 체중이 많이 급격히 떨어져요. 10kg씩 한 달에 암이 막 자라날 때 10kg씩 빠지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항암을 해봐요. 못 먹죠. 네. 흡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질병 예후를 예측하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가 네. 6.6에서 8.3인데 저는 7이니까 아주 좋죠. 오 네. 네. 알부민도 3.5에서 5.5인데 4니까 전 좋고요. 그 다음에 GPT, GOT도 40 미만이면 되는데 저는 22, 11. 와. 정상. 근데 이제 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91이었어요. 200 이하여야 되는데 네. 뭐 간신히 경계에서 조금 지켜냈는데 HDL은 네. 53 네. 60 이하면 좋습니다. 40에서 60. 근데 제가 TG 중성지방이 네. 275. 이거 초과 네. 완전 초과죠. 왜 그런가요? 제가 그때 8월달이었잖아요. 8월 검사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복숭아랑 과일에 과일을 많이 먹어서. 맛있는 성어 하나 복숭아도 뭐 하나도 먹고 네. 제가 좋아하는 커피나 빵, 떡, 과자 못 먹으니까 네. 그때 과일에 손을 많이 댔어요. 과일을 끊을 수 없고 그냥 모든 만족을 과일에 얻을 때였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275.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근에 검사한 거는 제가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노말이 150 이하여야 돼요. 중성지방. 그럼 과일을 안 드셔서 떨어뜨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거고? 지금은 과일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조각조각 먹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총 분량이 정말 사과 하나 정도의 분량이라면 사과를 한 반 개를 먹었으면 나머지 분량은 딸기 조금 요즘은 딸기 조금 요즘 천혜향도 엄청 달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조금 하나를 다 먹으면 다른 과일을 포기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하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275. 그 당시에 좀 살도 조금 더 지금보다 한 1, 2kg 더 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네. 탄수화물 당 과일 당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혈액이 네. 껄쭉해지는 거죠. 네. LDL만 나쁜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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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글루코즈 혈당이 112. 100가지가 정상인데 112. 오버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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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과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입니다. 이런 정도는 당뇨가 아닌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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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10,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즈음에 뭘 많이 먹었냐에 따라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암환자들은 그냥 항암만 맞아도 혈당이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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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먹었냐 채소과잇이 요즘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원 없이 먹어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상인도 그렇게 먹으면 안됩니다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되고 특히 암환자는 과일도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치가 좋은데 그 몇몇 수치들이 좀 이상 수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 당시 식단이 어땠어요 이 당시 뭐 과자 커피 하나도 안 드셨죠 네 안먹었죠 이 당시 식단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제가 과일 위주의 식단을 한거죠 야채도 먹는데 그 만족감을 과일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먹던 과일량이 3분의 1밖에 안먹어요 아침에도 사과 몇 쪽 이렇게 먹는거지 예전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 사과를 하나에 다 먹는거에요 또 맛있는 단 사과를 그리고 점심엔 또 복숭아를 먹고 여름이니까 포도를 한 송이를 다 먹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한 송이는 안돼요 여러분 과일을 한 개를 다 드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나 분량으로 따져서 그거를 사과도 조금 빨개 조금 블루베리 조금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한 개 다 드시면 안되고 네 사과의 한 3분의 1이나 반 분량을 좀 나눠서 간식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구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수치가 조금 안 좋았던거는 제가 원래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이 조금 올라있어요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 저는 tpo 항체라는게 지금 10에서 16까지 정상이면 39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150까지 높았어요 그 1년 전 검사에서는 150이었는데 이 항체를 낮춘거에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꾸준히 써주면 이제 나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혈액검사를 그럼 이렇게 결과치를 받고 나서 작가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저는 일단 백혈구 수치를 일단 봅니다 그냥 항암을 하면 백혈구 수치가 다 무너지거든요 백혈구 적혈구 해모글로빈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6이지만 일단 암이 오신 분들은 6인 분이 없어요 그냥 4 4나 4.5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항암을 한번 딱 맞으면 이제 포인트가 확 떨어져요 3.5 뭐 3 어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0.5를 봤습니다 정말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17세인데 고륙종 암이었어요 그런데 항암을 두 번밖에 안 맞았는데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6이었죠 6이었는데 항암제를 맞아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0.5 심지어는 호중구가 0까지 간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진짜 위험하고 굉장히 17세면 원래 6이죠 이렇게 항암제가 독이 엄청나요 항암제를 맞으면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치솟거나 10위 정상인데 14 15 2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몸 안에 암으로 인한 염증이 너무너무 왕성한 거예요 왕성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 어떤 암의 성질이 죽지 않은 거고 항암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하로 3 이거는 항암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정말 3점 때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2주 만에 저의 환자 자기암 환자인데 1.09였어요 진짜 낮죠 진짜 위험한 상태인데 2주 만에 2.9로 올라왔어요 저의 보충제 요법과 식이요법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뭐든지 다 써줘야 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전문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가님은 혈액검사지를 받고 나서 보충제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보충제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가 바뀌지 않으면 애체를 만나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 시기가 파이토케미칼하고 관련이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칼에는 그 야채 과일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깔 껍질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다 항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사과에는 울소릭애씨드라는 게 들어있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설포라판 굉장히 암의 기전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이런 성분들을 제가 다 배합을 해놓은 거죠 몽땅 주스에 그거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일, 신선촌, 보리새싹 이 녹색 야채 속에도 굉장히 강력한 항압력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안 하고 보충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치료하시는 약사님들보다 제가 치료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 식이요법을 체크를 해요 어떤 분은 막 못 먹으니까 요구르트에다가 뭐를 타서 먹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 하는 요구르트요? 요구르트 안 됩니다 이제 뭐 먹는지 제가 또 다 식단을 올리라고요 찍어 올리시거나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진짜 너무 그득그득 나와요 너무 너무 이건 너무 식단이 과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난소암 3기 환자분 오셨는데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편해요 해주는 밥 먹고 하니까 살이 5kg가 쪘다는 거예요 항암 중에 살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난소암, 유방암 이런 호르몬 관련성 암들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살이 찌다니요 이건 너무 오버됩니다 식단을 봤더니 막 너무 너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체중이 그러니까 지금 오버되시는 분들은 한 끼를 이 몽땅 주스로 드시고요 근데 또 몽땅 주스 좋다고 이걸 식사로 하시면 살이 빠져요 말개 환자들은 적정 체중이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빠지면 체력이 없어서 안 돼요 미달이신 분들은 밥을 3끼를 아주 꼬박꼬박 많이 드셔야 되고 이 몽땅 주스는 정말 간식처럼 하루에 한 대정을 목표로 좀 나눠서 드시면 되고 또 잡곡밥이 좋다고 무조건 잡곡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개환 환자들은 지금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드셔야 되는데 막 잡곡밥을 두면 안 되거든요 죽을 드실 분들은 죽을 드시고 그 다음 죽에서 조금 더 나아지시면 진밥, 흰쌀로 질게 해서 무조건 일단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체중이 빠졌던 분은 올릴 수 있게 진밥이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몽땅 주스 이런 야채는 정말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환자들은 이 생야채 절대 안 되고 다 익혀요 다 익혀서 스푸 타입으로 해서 다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생야채는 모든 위장 소화 기간도 아주 좋고 표른 치료도 끝났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생야채의 양을 늘리시는 거지 자기암은 다 익혀서 스푸 야채 스푸처럼 다 끓여서 갈아서 최대한 다 손실 없이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식단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주스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몽땅 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믹서기 관련 논란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서기 상품병을 얘기해도 되나요? 상품병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고성능 믹서기 있어요 한 2, 30만 원대 비쌀 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싹 갈리는 거 스무디 얼음까지 싹 갈릴 수 있는 성능의 믹서기면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꼭 제가 쓰는 믹서기가 최고가 아닙니다 제 것도 오늘 고장이 나더라고요 5년을 매일 썼더니 안 갈리고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매일 쓰기 때문에 잠깐, 제 건 어떤 거로 고르실 건가요? 믹서기 좋은 거로 골라야죠 좋은 거란 어떤 걸까요? 좋은 거, 사양이 좋은 거, 비싼 거 비싼 거 고를 거고 두육이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육이 제가 너무 저렴한 걸 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한 컵만 나와요 그런 거 말고 좀 적정 가격 선의 거를 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고르실 수 있죠 그리고 몽땅 주스는 저는 보통 사과 반 개 제가 오늘도 했는데 사과 반 개 오이 한 개, 당근 하나,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양배추는 너무 크면 3분의 1 브로콜리 한 반 개 그럼 한 6개 정도 되죠 오늘은 있는 게 그거 밖에 없어서 파프리카나 레몬도 있으면 레몬도 좀 껍질값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너무 쉬기 때문에 신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시고 파프리카도 있으면 하나 정도 보시고 저는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찌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싹 다 이거를 오이나 사과도 사기 한 잔은 빼세요 익힐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야채들 싹 다 익혀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한 2, 3일 저는 먹거든요 그게 불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최소 과일만 먹어도 되냐 이거 하고 또 이제 저는 고기가 없으면 힘이 안 나서 뭐 수고기는 괜찮을까요? 혹은 내지는 뭐 고등어나 생선 같은 건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고기 빼고 달걀 대고 해산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과일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가 않고 콩에 두유도 좀 추가하시면 콩에 있는 좋은 단백질 섭취할 수가 있고요 고등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의 연어나 참치는 안 돼요 너무 붉은색은 말고 나머지를 생선은 다 폐 되냐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최장암 환자 였는데 간신히 한 달에 14kg 빠지신 분인데 간신히 지금 설사하고 뭐 가스 차고 이거를 잡아 드렸는데 냉면을 드셨대요 네 냉면 드시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냉면이 이름이 냉이잖아요 냉 탈국수는 될까요 탈국수도 안 돼요 밀가루가 굉장히 염증을 일으켜요 저도 지금 5년이 지나고 모든 지표가 정상이어도 밀가루를 먹고 나면 불편해요 어딘가를 긁게 돼요 배를 긁거나 얼굴에 뭐가 돋거나 생선도 그렇게 약간 절인 생선을 약간 살짝 찌는 것도 좋죠 쪄서 아니면 조리시던가 요리법을 기름에 굽는 요리는 하지 마시고요 작가님께서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삶아서 쪄서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또 찌면 또 영양소화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푹 찌지 않아요 살짝 근데 양배추 생으로 드시면 아주 좋죠 근데 자기암 환자들은 힘들다는 거죠 브로콜리 생으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쪄야 되고 그리고 당근 같은 것도 또 익혔을 때 더 흡수율이 토마토라든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또 살짝 쪄다고 하셨으니까 몇 분을 쪄야 되는 건지 또 이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살짝 쪄요 그럼 몇 분 정도 될까요? 살짝 한 1분 1분? 네 1분 정도 충분하죠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미열로 잔열로 그냥 싹 익혀져요 네 물을 이제 넣고 이제 불을 켠게 불을 켜고 불을 켜고 이렇게 김이 나고 나서에 1분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에서 섭취해야 된다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상 있는 음식으로만 섭취하면 돼요 뭐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 네 고등어 같은 거 드시고 뭐 달걀도 좋은 거 드시고 이러면 좀 덜 부족하지만 암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간은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이잖아요 네 네 세포막의 성분이 오메가3 인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암환자들의 세포막이 변성이 된 거죠 오메가3가 부족하고 오메가6 성분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럼 얘를 급속히 재생 복구를 하려면 고함량을 써야죠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오메가3 보충제 한 알에는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메가3 액상 오메가가 네 그냥 정말 기름이에요 7.5g에 기름을 그냥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포 정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커피도 절대 먹어서 안 내린 음료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네 커피를 못 먹으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차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차가 많던데요 네 암에 좋은 차 암에 좋은 차 네 처음 녹차, 녹차류, 보이차도 좋고 녹차는 조금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좀 따뜻한 류의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차도 좋고 네 보이차도 좋고 루이보스 차도 좋고 요즘은 제가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 무슨 백화점에 차 파는 코너 가니까 여러 가지가 홍삽도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과도 들어간 무슨 차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사과서 요즘에 굉장히 맛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루 종일 차를 마셔요 그럼 뭐 주의해야 될 차 이런 건 없나요? 너무 차가운 차 국화차 이런 건 좀 너무 냉해지거든요 암환자하고 맞지 않아요 그 차의 성질이 냉한 차들은 조금 피하시고 조금 더 따뜻한 종류의 차들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그딴적인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난 산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산으로 가면 병원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기암은 위급한 상태가 많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태가 고열이 날 수도 있고 호충고가 떨어져서 고열이 나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피부 발진이 너무 난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산은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가깝게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있어야죠 그럼 작가님이 말기암을 낮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혈액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시기관리 시기관리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며 고충제로 채워주고 또 제가 책에 쓴 통합요법으로 천연물을 써서 모든 암의 증식을 차단하는 천연물 제재를 쓰는거죠 제가 하는 처방에 보통 시기요법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0가지 이상의 천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근도 천연물이고 양파도 천연물이고 그렇게 작가님의 지시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벌써 꽤 많아졌잖아요 지금 영상이 나간 후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피부로 어떠세요? 좀 많이 나아지고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간이식 밖에 답이 없어서 항암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상태로 한 2년을 버텨 오셨는데 이 분은 항상 시기요법 전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냥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계속 먹었는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항상 당구가 너무 독가스였대요 제가 본인이 견디기 힘든 독가스였는데 유튜브를 보고 시기요법 몽땅 주스를 딱 만들어 먹은 지 4일이 됐는데 독가스가 사라졌대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 간을 또 이식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간 이식 전 수술한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간이 원래 빨갛잖아요 소간 빨갛으신 그런 빨강이 없어요 막 검고 울퉁불퉁하고 엄청 비대져 있고 새 간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분은 2년 전에 이식을 했는데 간에 그 정도의 암이 있으면 다른 데도 당연히 퍼져 있었겠죠 암세포가 있었는데 간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은 너무 좋은데 주변에 전이가 되는 상태였어요 이분은 진짜 교포뿐이었는데 고기로 살았고 중국 교포는 식용료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정말 이건 안 된다 하는데 안 말려져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100kg가 넘었는데 80kg가 된 거죠 키도 되게 크시고 몽땅 주스를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도 역시 똑같은 말 자기가 방구가 너무 독했는데 방구 냄새가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남편이 볶아달라고 한다 기름을 토마토볶음, 달걀볶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든 야채를 중국으로 다 볶으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새 간도 얻으셨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식용료를 쓸 건지 사려면 안 쓰고 계속 또 좋아하는 그걸 식용료에 볶는 요리를 해서 또 빨리 가실 거면 선택하라고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했더니 선생님 말을 듣고 식용료를 이제 끊겠습니다 식용료를 너무 많이 쓰신 거죠 고기도 그동안 먹어왔었는데 이제 끊겠습니다 일단 방구 냄새가 달라졌다 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있었냐 최장암이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2주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2주를 딱 봤더니 혈액 수치가 다 좋아진 거예요 백혈구두 4점대였는데 5로 올라오고 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 2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뭘 했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항암제를 맞는데 몽땅 주스를 하고 고기를 끊고 그것만 했는데 백혈구가 1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종양표지자는 항암제 때문에 많이 치솟았죠 종양표지자까지 억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항암제의 부작용과 뇌성으로 인해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충제를 쓰자 그래서 본인들이 야채를 먹어서 힘이 빠질 것 같았는데 훨씬 가볍다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내 몸이 좋아지는데 신호의 첫 번째가 방구 냄새 방구 여러분 지금 방구 냄새 확인해 보세요 네 건강한 사람은 장이 정상이면 방구가 독한 방구가 안 나옵니다 가스도 안 나옵니다 어 네 만약에 내가 처음 말기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울 시간이 없습니다 충격 받을 시간이 없고요 어제도 한 분이 지난 정말 전신에 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 쪽에 수술을 작년에 하고 이게 수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전신에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난소도 네 지난주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자기가 올 시간이 없다 이게 암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어떤 항암제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겠다 수술을 했는데도 힘들잖아요 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다 이해해 오시던데요 제가 또 감격스러웠던 분은 요즘은 형제 네 효자 효녀 누님이 아픈데 남동생인데 60대 중반이셨어요 제 책을 말기암책 어렵잖아요 20페이지로 리포트 쓰듯이 요약해 오셔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요약이 잘 돼서 저 한 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요약을 그렇게는 안 해놨잖아요 책은 있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랑 한 부씩 다 카피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라 할 정도로 참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의 누님은 식사를 못 하셔요 지금 입원 중이어서 선생님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식사를 못 하시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고 정말 식사를 정말 죽이라도 드실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오시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하죠 감격인 거예요 누님을 살리게 해서 60대 분이 네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막 타이핑 다 쳐 가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지식이 있으면 삽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저한테 자꾸 뭐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데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네 울 시간 걱정 금심할 사이에 모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책을 보세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거의 최신의 그런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것들을 녹여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읽으면 읽어져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지만 또 제가 유튜브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아 이 학사님 왜 이걸 썼는지를 조금 빠르게 또 이해되고 모르는 건 좀 건너뛰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 지식만이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2월달에 2,000권이 팔렸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또 책을 읽으신 분이 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세요 50대, 60대, 70대가 제 책을 읽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적과 같습니다 젊은 환자들은 별로 없어요 말기암이 간혹 있지만 다 50대 이상이 지금 말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평생 안 읽던 책을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살죠 지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본인 말고 말기암 환자가 우리 가족들 생겼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환자가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네 가족 중에 대표로 두 분은 책을 읽고 방향을 정해야죠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이상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상한 요법을 따라하다가 또 돈 쓰고 돈도 많이 쓰세요 맞아요 돈도 엄청 많이 쓰세요 어떤 뭐 땡땡 요양병원은 일단 천만 원을 넣고 거기서 식사도 월 400이고 식사비만 이야 거기서 따라하라는 요법을 한 월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요법에 대해서 저는 저와 저의 가족들 또 제가 케어해 드린 분들은 그런 요법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오직 집과 병원에서는 표준치료 이것만 병행을 해서 나타낸 결과죠 네 정확한 정보를 해서 시간과 재정과 또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낭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작가님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암에는 완치가 없다 이제 암이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됐다 하지라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하신 분 있었어요 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성 체질을 끊임없이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그냥 평생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를 다 끊어야 돼요 그거는 뭐 제가 한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결심이고 여러분이 계속 지식을 넣으면 아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먹게 돼요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걸 계속 하니까 저도 커피를 간혹 손을 댔는데 요즘 현저하게 네 현저하게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 커피를 손대면 눈이 건조해져요 오 지금 계속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 너무 많이 보는데 네 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눈이 시려져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메말라지죠 몸이 되게 항진되고 또 하루 잠 못 자면 또 그 다음날 컨디션 엉망되고 네 그래서 저도 참는 거예요 그 습관이 주는 그 유혹을 그 냄새와 그 유혹했던 습관을 거부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열망은 그래서 4기 환자들이 1기 환자보다 더 치료율이 높을 수도 있다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1기 환자는 고생을 안 하니까 똑같이 지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저한테 오는 지금 말계환 환자들이 한 50%는 1기 환자였었죠 물론 처음 발견이 4기인 분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몇 년 전에 암환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의 재발이 오신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방심하면 안 돼요 댓글에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완치가 아니라 저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암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3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지표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처럼 중성 지방이 높았다 그럼 중성 지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없애는 거죠 백혈구가 좀 낮다 백혈구 올리는 보충제를 또 쓰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적표네요 네 성적표예요 내가 지난 6개월 때만 어떻게 관리했는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4기암 환자들 한 달 만에 성적표가 달라졌네 안 달라졌네를 하는데 여러분 4기암 환자가 변화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인들도 백혈구 1포인트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2기 유방암 환자들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항암 끝나고 1년 지나도 3.5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먹는데도 3.5 그렇게 항암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혈액 수치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손상이 한번 된 거잖아요 손상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보충제를 쓰는 게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가 아니라 추천이죠 감추입니다 끝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걱정 근심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일단 저를 만나신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책 한두 권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그냥 무작정 이것만 보시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충제를 추천해 드리면 이건 왜 쓰냐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제가 없어요 책에 다 제가 정말 1권 유방암 상담소는 기초서라고 생각하시고 1권 읽으시고 2권은 조금 심화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효과적인 상담이 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막 경상도에 오셨는데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다시 읽고 오세요 라고 빠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굳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육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영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육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말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일상은 똑같습니다 제가 말기암 환자분들 상담 하고 코칭 해드리고 네 많은 질문들 또 어떻게 부충제 요법을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걸로 지금 매일 바쁘게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도 매일 요즘도 계속 옵니다 아 그래요? 만나고 싶다 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네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네 이걸 잘 모르시면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뭐 찾아가는데도 안 만나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제가 응대를 제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화는 통화가 힘들고요 네 그 다음 제 채널이 있어요 네 카카오 채널 네 카카오 채널 열방약국을 추가하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안내가 있어요 상담을 어떻게 받나요 뭐 이러면은 이제 자동응답 메시지들을 나오는데 그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 이제 그걸 따르시면은 네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직원응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응대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 참아주시면 이제 저희랑 연결이 되고 예약 날짜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한 달 정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라는 거는 만약에 네 오늘 딱 이 영상을 보고 나 김은하 약사님 만나고 싶다 네 하면은 지금 바로 뭐 톡을 남기든 해도 바로 해도 한 달 뒤에 이제 상담이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상담은 이제 30분 진행을 하는데 네 하다보면 30분이 아니고 네 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는 일단 시기호법 기다리는 동안에 제 책에 제 말기암책 1장에 보면은 몽땅 좋으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일단 시기호법부터 당장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오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네 다르죠 광이 나세요 광이 이미 나왔어 이미 이렇게 광이 이마와 콧잔등 볼에 광이 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벌써 본인이 이 요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공으로 체험을 하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호법부터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 네 일단 결국 치유는 실행력의 차이입니다 좋은 정보를 오늘 유튜브를 접했어요 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뭐 세기의 경읽기죠 맞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가 어떤 지식을 접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책에 뭐 저희 아버지 80세 비소세포 폐암 4기인데 네 네 간전이 뭐 머리 두부 그 다음에 갈비뼈 밑에 이렇게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분인데 지금 열심히 멀쩡하셔요 네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추적관찰 하는 거죠 네 시티만 찍고 추적관찰 하는데 제 책의 일장에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년 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을 가실 것입니다 네 열심히 라운딩 가시고 빠졌던 근육도 다 차가오르고 일단 얼굴 상태가 이제 머리는 이제 항암을 해서 이제 짧게 이제 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흰 머리를 염색을 안 하셔서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 피부 상태는 60대 분들보다 더 좋으세요 완전 뽀얗고 피부가 무슨 엄청 좋은 화장품 네 피부과 단위는 피부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80세도 그렇게 몸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그 몽당주스 식용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늘 또 강조를 드리자면 모든 육류,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렇게는 그냥 금지를 하셔야 돼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자꾸 이제 1기, 2기분들은 와서 그럼 닭고기는 안 돼요 오리고기는 안 돼요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폐암 1기였어요 1기면 굉장히 간단하게 부분 절제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암 방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개월에 한번 CT만 찍으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하고 부분 절제는 살짝만 절제를 해낸 거니까 그분이 이제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런 금지식품을 포함해서 다 드신 거예요 인스턴트도 먹고 다 드시고 3개월째는 괜찮습니다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래서 6개월째 갔는데 이분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셨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뇌전이가 온 거예요 뇌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서 딱 6개월 그래서 3개월 CT부터 생각하면 3개월 내에 폐에서 뇌까지 간 거예요 금지식품을 제한을 안 하면 암이 너무 좋아요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이 환자가 됐으면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하고는 조금 작별을 해야 돼요 암이 오는 환경이 1년, 2년 내가 1, 2년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왔다라기보다는 이런 만성 염증성 체질이 10년, 20년, 30년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지금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해도 제가 항상 상담에 오면 없는 상담에 대한 그걸 다 풀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딱 보여 드려요 풀과 싹 난 거를 보여 드려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데 씨앗이 쫙 뿌려진 거예요 폐암이면 폐암 그 부분에만 1cm, 2cm가 있을 정도면 사실 다른데도 순환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어디에 딱 자리를 잡아서 이게 0.1이 되고 0.2, 0.5가 돼야 CT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0.1은 없는 건가요? 있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절제는 했지만 폐암에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 환경을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걸로? 음식으로 네, 그리고 바로 뇌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에서 다른 데 갔으면 바로 사기 되는 거예요 1기가 사기 되는데 3개월 걸려요 제가 저번에는 아마 8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빠르고요 또 지난달에 오셨던 최장암 2기 환자 오셨어요 최장암 4기 환자 오셨는데 되게 젊은 엄마죠 그런데 작년에 환정을 받고 최장암은 사실 1기, 2기, 4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잖아요 어려운 그 최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너무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그다음에 항암도 정말 여러 번 했고 방사도 했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개월 만에 사게 될게요 몇 개월이요? 3개월 3개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너무 우시는 거예요 작년에 약사님을 알았어야 됐는데 자기는 펫시티를 딱 찍으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고 깨끗해서 이제 항암을 오래 하는 분들이 여기다가 캐모포트를 심거든요 혈관이 힘드니까 그것까지 수술로 제거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치료는 끝났다 축하합니다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3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지금 먹지 말라는 금지식품 매일 세 끼를 다 힘이 없잖아요 항암방사하고 수술했으니까 고기 먹고 그렇죠 스테이크도 먹고 또 커피 라떼 좋아하니까 커피 라떼 또 계속 드시고 또 빵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전을 또 좋아하셨대요 식용유 많이 쓴 전 그게 3개월 만에 간전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고생한 거를 다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또 독한 항암제를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더 어려운 항암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기였든 2기였든 또 0기 상피세포 내암 이런 거는 진짜 0기라서 진짜 수술 진짜 간단하고 항암방사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암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유방암이 만 5년 됐습니다 치료 끝나지 만 5년 됐는데 저도 지금 방심하지 않아요 몽땅뉴스로 제가 바쁘다고 한 일주일 안 먹잖아요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딸려요 벌써 세포가 원하는 야채들의 양이 충분히 채워져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그럼 벌써 급속히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을 때는 활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피로감이 없는데 야채량이 확 줄어들고 그냥 바깥밥 또 흰쌀밥 지금 바쁘니까 도시락을 못 사요 네 그래서 그냥 식당밥을 좋은 식당밥을 그래도 흰쌀밥을 계속 먹었을 때 어쨌든 비빔밥을 저는 선택하긴 하지만 볶는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용유를 사용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 굉장히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저도 몇 달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살이 2kg가 찌고 붓고 이제 좀 염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바빠도 몽땅 주스만은 제가 꼭 사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5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먹다가 이제 뭐 10년이 10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빵 뭐 스파게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지는 않아요 가끔 먹죠 가끔 먹으면 벌써 몸에서 변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방암이고 그러니까 나이도 뭐 폐경의 나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대부분 겪는 거는 변비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밀가루를 딱 먹는 순간 며칠 이렇게 연속 먹잖아요 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네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겪는 노인분들의 노인성 변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이거를 복구시키려면 또 많은 야채를 투여하고 또 많은 보충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제가 좋은데 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확실히 부어요 네 저는 이제 염증성 체질이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암환자들은 그냥 염증성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을 수는 있으나 후폭풍은 또 감당을 해야 된다 네 요즘에 그럼 이제 하루에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 얼마나 돼요 숫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예약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네 그럼 작가님이 하루에 상담하는 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몇 명 정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지금은 좀 많이 제가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돼서 네 여섯 명 정도 많으면 여덟 명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여섯 명에서 여덟 명 정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네 오시는 분들이 항상 뭐 좀 잘못 생각한다든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시기부터 제가 점검을 해드리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고기 문제예요 고기 먹으면 안 되냐 네 그러면 기운이 없다 네 지금 항암을 하시는데 기운이 없는 이유가 고기를 안 먹어서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혈액검사지 가져온 거 보면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7점대면 되게 꽉 채워진 거예요 영양이 꽉 채워져서 단백질 부족하지 않으세요 기운이 없는 건 항암제가 골수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해머글러빈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지 고기를 안 먹어서 또 고기를 먹어서 힘이 올라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고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요 네 삶은 달걀 그러니까 난각번호 1번에 삶은 달걀을 하나에서 두 개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도 드시고 저는 콩을 좀 많이 드시게 하죠 그 다음에 뭐 해산물 뭐 생선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전복 문어 뭐 추어탕 뭐 각종 생선유 있잖아요 뭐 어떤 생선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뭐 조개류에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골고루 그런 거는 드셔서 그러면 부족하지가 않으세요 부족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식욕골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얼굴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원래 항암을 계속 오래 해보세요 얼굴이 누렇거나 까맣게 되죠 손발도 까매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빠르게 해소가 돼요 그럼 이제 삶은 계란이나 생선 같은 거를 이제 먹어도 된다라는 거는 네 이게 뭐 원래는 완전 채식이 좋은 건데 자꾸 고기 같은 걸 이제 원하시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영양소적으로도 계란이나 뭐 생선 같은 거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완전 채식은 반대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 무슨 뭐 건강원인가 뭐 이런 그런 이제 암치료하는 그런 데 뭐 캠프 같은 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완전 채식만 하고 어떤 분은 금식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무슨 된장국 뭐 하여튼 그런 것만 먹고 탄수화물도 완전 제한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 분들은 살을 빠지죠 막 5kg 10kg씩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채식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달걀이거든요 달걀을 저는 삶은 달걀을 5년 내내 먹었어요 그거는 포기 못해요 제가 전복, 문어, 생선은 안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달걀은 한두 개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채소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조화 균형 뭘 하나만 똑같은 채소도 똑같은 것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저는 골고루 모든 걸 골고루 종류를 늘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작가님조차도 이거 믿을 수 없더라 이런 효과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저께 온 수치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기적이 아닌가 다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이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분이긴 하지만 공간검진을 했는데 위암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전립선암의 PSA 종양 표지자는 타이트하게 보면 0.1에서 1 물론 3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이분이 34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6월 15일이 상담 예약일인데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5월 20몇일날 약국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은 상담소에 앉아있고 약국을 안 가요 근데 그날 잠깐 시간이 나서 5분 정도 들렸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 저 전립선암입니다 그래서 그럼 수치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347 너무 놀라운 수치죠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9나 10 정도만 돼도 3기 말에서 4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셔서 제가 식이요법 가이드랑 약 보충제를 그냥 오늘 미리 구매를 해 가시라 그래서 다 복용을 하고 한 달 한 3, 4주 후에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상담해 드리고 가셨는데 이분이 6월 9일날 혈액 검사를 했더니 347이 22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항암 한 번 하고 제 보충제를 3주랑 몽땅 주스를 3주 복용을 하셨는데 22가 된 것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불과 저를 만나니 두 달이 안 돼요 근데 어제 검사지를 딱 올리셨는데 1.0 몇이 된 거예요? 1이 된 거예요 PSA가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기적과 같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저의 요법의 힘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5월달 검사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수치예요 솔직히 이게 두 달 만에 저도 놀랐습니다 거의 정상은 봤지만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다? 조금 힘든데 너무 짧은 시간을 돌아오신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3월 초에 4기 폐암 진단 받았어요 4기 폐암이라는 건 벌써 다른 곳에 장기전이가 있는 거고요 이분이 저한테 3월 한 말경에 오셨고 5월 20일 날 찍은 CT 결과를 6월 초에 받아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진짜 폐이는 CT가 너무 잘 보여요 문외한이 봐도 어떤 게 암인지 다 보여요 근데 정말 한쪽 폐에 동그라미가 10cm 넘는 완전히 원형으로 예쁘게 동그라미로 암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3월 초 CT였는데 5월 20일 CT에서 암이 정말 요만큼 손톱 매듭보다 더 작게 1cm로 줄어드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지금 벌써 2월 3월 5개월 3개월만 하셔도 빠른 분들은 효과가 지금 암세포가 꺾이는 거 세력이 꺾이는 것이 보여요 또 한 분은 혈액암인데 1인프를 딱 이렇게 만져지죠 쇄골까지 사타구니에도 애기 주먹만한 암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혈액암이고 항암을 무려 4년을 하셨어요 저한테 3월 초에 왔을 때는 제가 백혈구 수치가 4에서 10이면 이분이 0.7인 거예요 0.7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할 정도로 걱정했었는데 어 이분이 선생님 저 6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좀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항암 4년 했는데 그렇죠 0점 대가 계속 됐는데 어 6이 되고 그 다음 그런 상태에서 면역력도 올라오고 기운이 올라오니까 항암 하니까 4 4만 돼도 보통 여자분들은 4예요 그냥 정상 여자들 4고 항암하면 2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다음 항암도 2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약산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만지면 없는 거 이제 다음 주에 CT 찍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예뻐져서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웃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힘들지만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본인이 못 오시는 환자분에 상담을 못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식사를 못하시거나 뭐 흉수나 복수가 찼다거나 너무 고동이 힘들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저의 능력에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해달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참 죄송하죠 제 능력의 한계가 네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 능력의 한계를 직시하고 직면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려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지인의 지인이 막 상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식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고륙종 암인데 되게 젊으세요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서 제가 통화는 해드렸는데 네 식사를 못하세요 왜냐면 암이 너무 커져서 장기를 눌러서 위에서 드시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너무 목소리도 지금은 기운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오실 분들은 그렇게 식사가 가능하셔야 돼요 식사 정상식사 가능하셔야 되고 또 체중도 너무 빠져 있고 항암을 너무 오래 해서 이제 너무 기운이 떨어지신 상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적 같은 변화들을 딱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서 뭔가 발견되는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공통점 네 진짜 너무 공통점이 뭐냐면 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이거를 까칠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그렇게 그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은 거를 빨리 취해가지고 실행을 해도 지금 사기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막 100%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10명에 1명 될까 말까 한 확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걸 빨리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실행력을 가진 분은 70대 환자셨는데 먼저 자료를 보내셨는데 본인이 먹고 있는 병원 처방약이 20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인데 암까지 뭐 말기는 아니셨는데 한 3개 후반이셨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제가 도와드리기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혈압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뭐 치매약 우울증약 뭐 이렇게 하니까 눈 녹내장약 하니까 2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들겠다 근데 우셨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버님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으신다 그랬더니 제 유튜브를 하고 책을 책을 70대인데 제 책을 3번씩 읽으셨대요 책 두 권을 3번은 읽고 유튜브를 다 보고 자기가 약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님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언제 병원 약을 끊으라는 소리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왜 이걸 다 끊으셨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4개월 전에 끊으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혈압 당뇨 고지혈 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것도 참 놀라운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아스피린하고 갑상선 저하약만 반할 드신대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가셔서 꼭 병원에 가셔서 다시 혈압 체크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씩이라도 다시 처방 받아서 드시기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혈압 당뇨 있으신 분 이분처럼 막 끊으시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아하던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주로 육류의 식사를 매일 하셨대요 그거를 진짜 결단을 하고 다 식단을 바꾸신 거예요 식단을 바꾸고 웅당두스를 하고 제가 먹으라는 단백질 달걀과 이런 생선 위주로 했는데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랐고 일단 약간 환자가 너무 이게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환자였고 또 아버님인데 70대 아버님이셨는데 네 딸 두 분과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네 건강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를 네 일기장처럼 쓰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다 적어 오셨고 그 다음에 웃음 웃음을 어떻게 웃었는지 감사 어떻게 했는지 운동 어떻게 했는지를 다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체중 뭐 이거를 다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또 이분은 술을 좀 약간 중독이셨는데 그거를 끊으셔가지고 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약도 거의 안 드렸어요 너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식이요법만 바꿔도 생활습관만 바꿔도 어르신들도 네 너무 놀랍게 좋아지셨고요 몽땅 주스의 효능은 정말 되게 놀라운데 네 그게 여러분 그냥 아 야채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의 항암제 사과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과에는 울소릭애씨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암제 암 줄기세포를 제어합니다 당근에 베타카로틴만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이것도 그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이 삼중음성유방암과 30가지 천연물이 그 줄기세포를 제압하는 거 1번이 당근이었어요 당근에 루테올린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해요 그래서 당근 너무 중요하죠 네 당근즙도 좋고요 몽땅즙에 꼭 포함시키면 좋고 뭐 브로콜리에 썰포라파 너무 좋잖아요 유방암제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결가루 여덟가지가 신선쪽 케일 보리새살 여덟가지 뭐 시금치 이렇게 들어간 여덟가지 너무 편하잖아요 여덟가지 야채를 그거 다 씻으려면요 이파리 씻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녹즙을 하면은 무릎이랑 허리가 다 나가요 그거 다 기계로 분해해서 또 씻으려면은 몇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결가루 하니까 보호자도 힘들지 않고 하루에 한포 살기 위해서 그거 맛은 없죠 그냥 녹색 가루 야채 맛인데 그거를 드시면 혈액 수치가 좋아져요 네 그 몽땅 주스가 그 삼시세끼 몽땅 주스 먹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일단 저는 체중을 좀 봐요 키 대비 체중을 봐서 네 과체중인 분은 하루에 한 끼 항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한 끼를 몽땅 주스 달걀 고구마나 단호박 뭐 좀 부족하면 누룽지 드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 선식가루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준이나 약간 저체중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이거를 간식처럼 드셔야 돼요 이거를 밥 한 끼로 대신하시면 살이 더 빠져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90kg가 넘는 남자분들은 너무 멋있어져서 오시죠 네 살이 정리가 되니까 더 젊어지고 네 이제 항상 배가 굴뚝 나왔던 그런 남자분들도 싹 정리가 되셔요 그래서 항암 중에 요양병원들을 많이 가셔요 유방 환자들이 이제 힘드니까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살이 찌세요 항암 중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착각 항암 중에는 잘 먹어야 된다 항암제를 잘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비만하고 잘 먹으면 암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한편으로 키우면서 독한 항암제를 맞는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살 찌면 안 된다 그리고 살도 빠지면 안 돼요 어 그래요 힘이 없어지니까 살은 어쨌든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도록 식단을 짜셔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드셔서 찌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한 끼는 몽땅 주셔서 먹는 거고 두 끼는 말씀하셨던 고기 빼고 네 한식 한식으로 드시면 돼요 대신 모든 양념류는 다 하셔도 되는데 고추장 된장 뭐 조선간장 양조간장은 조금 집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제품보다는 만약에 제품을 난 만들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기농 매장에 가면 그렇게 자연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조금 비싸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맛있게 드세요 소금간도 많이 하시고 그 대신 식용유는 쓰지 말고 그러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물도 있죠 네 생선도 쪄도 되고요 조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에어프라이게 하면 고등어 같은 거 저는 에어프라이게 하면 그 자체 기름으로 쫙 맛있게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도 많이 드셔도 돼요 국도 드셔도 되는 게 지금 암환자의 염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정상 염도 0.9인데 0.3 0.4 소금간도 좋은 소금으로 그 대신 천일염 또 죽염으로 간을 해서 적당하게 짭짤하게 간을 해서 드십시오 네 그 암환자 분들이 좀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편견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어 6개월 산다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이제 뭐 여명이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그 말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의사선생님들이 앞으로 얼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네 뭐 의사선생님 말에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그렇게 극복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네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식이요법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한번 괜찮겠지 근데 사위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자궁암인데 간전이를 돼서 2년 항암하셔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랑 식이요법이랑 뭐 이런 보충제 요법을 한 달 하셨는데 한 달 후에 간전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톱으로 막 약간 따지듯이 네 약간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두 달에 2년 정도 항암했던 거를 한 달에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적혈구 120일 걸려요 돌아오는데 네 항암자를 계속 맞고 있는데 적혈구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0.5만 떨어져도 막 너무 감이 나세요 혈액 수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떨어져도 되는 수치가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러빈 혈소판 이런 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간 수치 gpt got alp 다 올라갑니다 다소 감수를 그게 항암제예요 네 여러분 항암제 딱 검색을 해서 부작용 보세요 피부 발진 당연히 나는 거고요 뭐 먹었는데 피부 발진 났다고 막 놀라 항암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손발 저림 원래 그런 겁니다 관절 통증 그런 거예요 간 수치가 좀 올랐다 30까지 정상인데 뭐 50 됐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500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감수 그런 감수 안 하려면 항암제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럼 또 저한테 뭐 상담을 받았다 고충제를 썼는데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그렇게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그러나 추세는 보시라는 거죠 너무 바닥이진 않게 그럼 좀 조절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지 한두 달 안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시기를 하셨나요 올랐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간전이가 1cm가 커졌대요 그래서 고기랑 녹즙을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녹즙을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고기는 제가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부분에 금방 커요 여러분 제가 줄기세포 얘기를 계속 해 드렸잖아요 네 모든 암세포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cm는 2cm는 그 안에 0.1에서 5%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휴면 상태에 있다가 환경이 되면 산성, 염증, 저산소, 저체원이란 어떤 그런 환경이 딱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제압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4기 암의 핵심인데 암줄기세포는 제가 얘기했지만 배아세포 있죠 태아 태아가 얼마나 빠르게 자랍니까 수정단 하나가 9개월이면 3kg로 커버리잖아요 급속도에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종양표지자 AFP라는 거 있어요 알파페토프로테인 대표적으로 이런 종양표지자는 태아 때 발현되는 거예요 태아 때 높아지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암의 표지자인데 알파페토프로테인이 지금 성인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세포는 뭘 획득했냐면 암 세포가 암줄기세포가 배아세포 때의 성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증식이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했을 때 다른 수치는 떨어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종양표지자 수치의 추세만 관찰해라 항암 계속하는데 이제 400 AFP가 한 40까지 정상이다 그러면 400이면 높잖아요 항암을 하면 500 600 700 1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항암제를 바꿔요 좀 떨어져요 또 1000에서 800 700 그러다가 또 올라가요 그럼 또 항암제를 또 바꿔요 그래서 이번 항암제는 들어서 6개월 지났는데 380이 됐어요 그러면 1월에 400이었는데 6월에 380이 됐어요 네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죠 유지죠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쓸 항암제가 없으면 더 누르는 성질이 줄어들면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항암을 하시되 종양 표지자가 계속 한없이 올라간다면 네 이 항암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4기암이라고 해서 끝없이 항암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약사님 얘기도 듣고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듣다 보면은 치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꼭 정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기독교 신장은 기독교를 믿는 거고 불교신은 불교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커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전립선 종양 표지 300대에서 일루 2개월 만에 되신 분들은 다 신앙인이고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하신 분들이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는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치에서 나타나죠 저희 아버지도 뭐 제가 막 뛰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위 저랑 같이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해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 4기는 저희 김은하 약사를 신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정말 0.0001%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 가이드를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가이드만 하는 거지 제가 치료를 치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사님도 이제 항암 생활 중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제 약간 기도문 약간 아 기도문요 한번 읊어질 수 있나요 궁금해서 네 그런 제가 또 선포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다면 나의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변화된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로 완전히 음압병실까지 입원할 정도로 폐세포가 60%가 하겠어요 숨이 못 쉬어졌는데 퇴원을 해서도 침박수가 너무 뛰어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나의 폐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지금 멀쩡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날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책을 엄청 읽고 와서 네 작가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든 점 네 일단 되게 먹는 거를 중요시했던 분들이 그거를 설득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고용으로 모아야겠다 네 부인은 이걸 다 열심히 해서 차려주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남편분들은 고집을 하죠 이런 거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렇죠 이제 막 하시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상담을 요청을 해서 김은혜 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네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설득을 이제 저한테 당하고 네 좋아지는 케이스를 또 보니까 네 동기의회를 받고 그렇죠 가세요 네 그게 조금 그동안 이제 했던 시기를 바꾼다는 사실 고통스럽죠 풀을 전혀 안 먹었는데 고기 육식파였는데 풀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되죠 그러면 보호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먹지 말아야지 금지식품 세 가지 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육류 육류 네 모든 육류죠 모든 육류 네 또 우유 유제품 우유 유제품 세 번째 식용유 식용유 네 기름 그럼 뭐 하다못해 계란후라이를 먹더라고요 계란후라이 안 돼요 안 돼요 삶은 계란만 네 삶은 계란만 아 그게 어렵죠 그렇죠 기름 안 들어간 거 같아요 보호자도 이제 아내분들도 약사님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 요리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자연 그대로 그냥 고구마 쪄 먹고 감자 쪄 먹고 그럼 그 식용유에는 우리가 뭐 콩기름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 해바라기씨유도 여러 가지 있잖아 다 안 돼요 올리브유도 안 돼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네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튜버가 막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보카도에는 써도 된다고 해서 네 그거를 두 수저씩 막 드신 분이 있어서 중성지방이 네 안 맞는데 400이 찍어서 온 거예요 네 난소암인가 근데 그분은 암연구소에서 연구원이신 분이에요 네 암연구 항암제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어 왜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죠 뭘 드셨나 그랬더니 올리브유 좋다 그래가지고 올리브유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인데 거기에 오메가9이 주로 들어 있어요 오메가6하고 9 다 중요해요 오메가369가 다 중요한데 저는 이게 1대2대1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럼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암환자들의 염증 지수는 6 오메가6에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대20 60 9도 올라가 있어요 오메가3는 저는 생선 오메가 말고 8가지 시앗 오메가 그거를 용매 없이 용매 없이 이렇게 압축해서 저온 압축해서 순수 기름만 뽑아낸 그 기름만 하루에 7.5g을 섭취하게 해요 1절 다른 기름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 유방암 책에도 세포막이 브루스 리프튼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세포막은 세포의 뇌에 해당해요 지금 여러 표적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 표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세포막에 나타난 거예요 뭐 EGFR 변이다 세포막의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뭐냐 콜레스테롤이에요 기름의 인지질층인데 이 인지질층이 오메가369가 1대2대1로 균형이 맞춰져야 산소가 들어가요 암환자는 산소가 들어가게 안 들어가요 세포막이 변성되어 있어요 이 기름은 세포막은 내가 무슨 기름을 먹냐에 따라 이 구성 비율이 달라지겠죠 6랑 9을 많이 먹으면 6랑 9이 많이 있는 세포막이 돼요 이런 세포막은 산소랑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설득을 시키는 거죠 기름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한 그 기름을 쓰면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산소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 오메가3가 산소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올리브는 아보카도를 먹어서는 산소를 세포 핵내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핵내에는 보면 미토콘드리아 가 엔진이에요 우리 몸에 엔진이 되는데 여러분 기름 영양소가 기름 주유를 해주는데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 없으면 그래서 이 세포 내에 65%의 산소 포화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암환자의 세포는 65% 미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산소 하이폭시아 이 하이폭시아 구역에 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어떤 기름 오메가3가 들어간 기름을 섭취를 하고 그래서 올리브 아보카도를 뽑고 고온에서 뽑고 그건 정상인데 정상인들은 그런 걸 좀 섭취를 해도 괜찮은데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암환자들은 한숨 많이 쉬어요 세포 내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세포 상태여서 제가 한숨을 많이 쉬었다니까요 호흡이 벌써 딸려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이제 저희 아빠 혀를 보여드려요 보시는 분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띄워드리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서 혀가 3분의 1이 까맸어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혀를 보내 왔는데 진짜 전체가 까마졌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혀에 혀에 있는 세포에 안 가는 상태 네 그다음에 다른 암 및 산소를 다 쭉쭉쭉 영양소를 뺏어 가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유일하게 한 명 제가 본 환자는 다 혀가 멀쩡했는데 저희 아빠만 까맸어요 그럼 3개월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났죠 기름을 안 먹어서 네 뭐 참기름 들기름 다 포함이죠 네 포함입니다 생들기름 정도 그것도 너무 많이 한 가지 오일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 진짜 그 요즘에 진짜 그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1등일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작가님도 내 능력을 벗어나신 분이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이라든지 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남은 이제 남은 시간 항암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남은 시간을 정말 어려운 질문인 거 같아요 네 어렵고 그래도 뭐 여명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회 없이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네 용서해야 될 관계가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네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을 뭐 미워하거나 막 분노에 차이는 상태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감사 지금 감사할 순 없지만 네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와 용서를 하면 몸에는 진짜 자연 치유력이 또 뛰어나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먼저 하고 또 시기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제가 하는 가이드를 왜냐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드시기가 너무 힘든데 또 너무 타이트하게 또 이걸 또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순간까지 막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쭉 내려놓고 네 이제 마음에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어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또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그 암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셨잖아요 네 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면서 네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좀 암을 이겨내고 또 환자분들을 도우면서 네 좀 바뀌신 생각이나 좀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어떠세요? 바뀐 생각들은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 몸 전체에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뭘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다른 사람이 잘되면 막 같이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답니다 네 뭔가 저 사람이 잘됐지만 어 약점이 있을 거야 단점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제가 태도를 좀 가졌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굉장히 좀 속이 좁았죠 어 그리고 짜장도 많았고 화부터 내고 벌어 네 근데 이제 아프면서 제가 나아야 지겠다고 이제 방법을 찾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래서 저도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도 바꿔보자 네 생각을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하루 종일 뭐 뭐 해서 죽겠네 뭐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돌이키고 네 저희 딸하고도 서로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 오 네 잘못된 생각 재밌게 좀 해요 네 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럼 취소 막 이렇게 하고 재밌게 저희 가족 문화인데 네 그랬더니 정말 어느 처음에는 너무 하루 종일 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스스로도 금방 금방 돌이켜요 네 아 내가 왜 그 뭐 예를 들면 정말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어 다른 작가님이 저랑 비슷한 류의 책을 냈는데 처음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왜 온전히 축복을 해 주지 못하는 거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 네 아 내가 어느덧 또 이런 부정적인 나에게 이미 많은 감사할 게 있는데 네 오 이거 진짜 잘못됐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돌이키죠 네 축복하고 더 잘 되라 네 네 계속 빌어주고 네 이런 마인드가 진짜 필요한 거 같아 그것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를 되게 재밌어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저를 만나면 기운은 얻고 이렇게 가니까 저도 너무 좋고 네 끝으로 성장입기 구독자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성장입기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는 오늘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뭔가를 작은 습관 하나를 시도를 해 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cm의 변화인데 이게 계속 된다면 1m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1년 2년 누적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육법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약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